이춘풍 전 조선시대에 이춘풍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춘풍의 아버지는 소문난 부자인데다 자식이라고는 오직 그뿐이어서 춘풍은 남부러울 것 없는 호사를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춘풍의 부모가 함께 세상을 떠나자 외아들이었던 춘풍은 많은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워낙 부족한 것 없이 자란 데다 타이르는 부모조차 없으니 춘풍은 술과 기생에 정신이 팔려 돈을 물쓰듯이 쓰기 시작했어요. 평소 춘풍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던 주위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도리질을 해댔습니다. 저렇게 흥청망청 쓰다간 거지 꼴되기 십상이지 부러운 것 없이 자라서 동기한 줄 모르는구먼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춘풍은 가진 재산을 거의 다 쓰고 가난뱅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춘풍의 아내 김씨 부인은 남편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다 못해 강곡히 말했지요. 서방님 남자로 태어나 항문에 힘써 이름을 떨치지 못할 터면 농사라도 지어 가족들을 굶기지 말고 자식을 잘 키우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재산이 억만금이었건만 술과 기생에 팔려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부디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기로 하옵소서 춘풍이 듣고 보니 과연 아내의 말이 백번 옳은지라 모처럼 큰 맘 먹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알겠소. 그동안 보낸 세월이 내가 생각해도 부끄럽길 짝이 없소. 이제부터 이 집안의 가장은 부인이오. 부디 우리 식구들 밥이나 굶지 않게 살림 좀 꾸려보구려. 김시부인은 이때다 싶어 춘풍에게 백지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먹은 마음 절대 변하지 마옵소서 그리한단 뜻으로 서약서 한 장 써주시옵소서 춘풍은 김시부인이 준 백지를 채워나갔습니다. 나 이 춘풍은 지난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는 바 지금부터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인에게 넘기고 본인은 한 푼도 욕심내지 않을 것을 약속하노라. 그날부터 김시부인은 집안의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마침 김시의 바느질 솜씨가 남달라 일감은 늘 넉넉했지요. 부잣집 마님에서 하루아침에 삭바느질꾼이 된 처지였지만 돈 되는 일이라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한 덕에 몇 년이 지나자 제법 재산을 늘렸습니다. 살기가 넉넉해지자 춘풍은 또 돈을 물 쓰듯이 하는 옛날의 병이 도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춘풍은 부인과 은혼도 없이 호조에서 이천냥을 빌려와 말했어요. 부인, 사내 대장부가 부인이 불린 재산으로 먹고 사니 자존심이 허락지 않소. 내가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일이 있는데 실은 평양에 가서 장사를 좀 하고 싶소. 미천은 호조에서 이천냥을 빌렸으니 걱정일랑 마시오. 춘풍의 말에 김시부인은 까무러치듯 놀라 말렸습니다. 서방님, 일생의 돈이라고는 벌어본 일 없는 분이 무슨 장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더군다나 평양이란 곳은 눈을 떠도 코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살림이 부족하면 제가 더 벌 것이니 부디 일 벌일 생각은 마읍소서. 전에 제게 하신 서약을 잊었단 말입니까? 춘풍은 김시부인의 말은 아랑곳 않고 불같이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하늘같은 남편이 큰일을 하러 떠나는 길에 어찌 계집이 이렇게 잔말이 많단 말이오. 썩 비켜서 쉬오. 결국 춘풍은 집안의 재산까지 몽땅 털어 평양 장삿길에 올랐습니다. 양손 가득 돈을 들고 부인의 곁을 떠난 춘풍은 기고만장하여 여행길에 이미 돈을 물쓰듯이 하고 다녔지요. 그러한지 얼마 뒤 드디어 평양에 닿으니 과연 들은 대로 평양이라는 도시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별천지였습니다. 한편 평양에는 추월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는데 미모와 재주가 어찌나 뛰어난지 평양을 거쳐간 선비들은 누구나 한 번쯤 추월을 만나고 싶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추월도 이런 남자들의 마음을 아는지라 그 콧대가 하늘을 찔렀지요. 그러던 중 한양에서 수천 양을 가지고 온 이춘풍이라는 자가 평양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평소 사치가 심한 추월은 춘풍을 유혹해 제 욕심을 채우기로 마음먹었어요. 추월은 춘풍이 지나가는 때를 엿보고 있다가 화려하게 꾸미고 춘풍에게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춘풍은 천하일색 추월이 자신을 향해 미소를 짓자 그대로 넋이 나갔지요. 평양의 추월이 선녀처럼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과연 헛말은 아니로고 춘풍은 추월이 이끄는 대로 추월의 집에 들렀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집안살림과 술상차림이 진귀한 것 투성이었지요. 이때부터 춘풍은 추월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가진 돈을 낚임없이 쏟아부었습니다. 추월 또한 그런 춘풍의 마음을 꿰틀어보고 온갖 값비싼 보물들을 원없이 사달라고 했지요. 춘풍이 추월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진 돈이 바닥날 때까지 쓰고 또 쓰니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춘풍이 빈털터리가 되자 추월은 한순간에 태도를 싹 바꾸었어요. 추월이 춘풍에게 하는 구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춘풍에게 돈 몇 푼을 내던지며 차갑게 내쫓기에 이르렀지요. 이제 더 이상 볼 일도 없으니 이 돈 갖다 노잣돈에나 보태시오. 춘풍은 추월의 마음을 돌리려 애걸복걸 했지만 이미 추월의 마음은 얼음장같이 변해 있었습니다. 오도가도 못하는 거지꼴이 되어버린 춘풍은 그저 막막하기만 했지요. 이 꼴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호주에서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고 여기서 머물자니 추월이 재물 욕심을 당할 수가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생각다 못한 춘풍은 있는 재면 없는 재면 다 버리고 추월에게 강국히 청했습니다. 여보게 추월 우리가 그동안 쌓은 적이 얼마인가 내 자네 집 일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테니 부디 옛정을 생각해서 내 지지만 말게 일꾼을 하겠다는 자가 어디 감히 주인집 마님에게 하계라고 하단 말이냐. 네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게로구나. 추월의 매몰참에 춘풍은 쫓겨나지 않으려 허리를 곱실거리며 다른 나인들과 똑같이 지내는 처제가 되고 말았어요. 한편 한양에서 춘풍의 소식을 전해들은 김시부인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렇게도 말렸건만 또다시 옛병이 도졌구나. 남편 하나 잘못 만나 평생토록 이게 무슨 맘고생이란 말인가. 김시부인은 여자에 빠져 망한 남편과 그런 남편을 깨어 제 욕심만 채우는 추월을 어떻게 벌할 수 있을까 근심에 잠겼습니다. 때마침 김시부인은 뒷집에 사는 김찬판이 감사자리에 올라 평양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시부인은 평양감사로 가는 김찬판댁에 부탁해 김시부인의 오빠 몫으로 벼슬자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빠 몫으로 얻은 회계비장 벼슬자리는 실은 김시부인 자신이 평양에 가기 위함이었어요. 남자의 모습을 하고 평양감사의 곁에서 열심히 나란일을 하던 김시는 드디어 추월의 집에 갈 기회를 잡았습니다. 추월의 집에서 5년 만에 마주치게 된 춘풍은 그 꼴이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어요. 그러나 김시부인의 이러한 속내를 알 리 없는 추월은 이번에는 남자로 변장한 김시부인을 꿰기 위해 갓은 교태를 떨었습니다. 김시부인의 마음은 추월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찼지요. 요망한 것 같으니라고 내 너에게 반드시 하늘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김시부인은 춘풍에게 다가가 짐짐 모르는 채 하고 물었습니다. 듣자 하니 이곳에 이춘풍이라는 자가 있다던데 소인이 이춘풍이온데 춘풍은 부인을 눈앞에 두고도 그가 여자인 줄 모르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호주에서 이천냥을 빌려다가 몇 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안 갚고 있는 그 이춘풍이 맞단 말이랬다. 김시부인이 사람을 시켜 춘풍에게 곤장을 치게 하니 춘풍의 입에서는 저절로 신음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김시부인이 다그쳤지요. 바른대로 말해라. 이천냥을 가져다가 모두 어디에 쓰고 이렇게 거짓꼴이 된 것이냐. 호조돈을 가지고 평양에 와서 한 것이라고는 슈월의 선물을 사준 것뿐이옵니다. 하늘에 맹세코 달리 쓴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사옵니다. 김시부인이 이번에는 슈월을 불러 모진매를 내리쳤습니다. 벼랑감 떨어진 보로령이 춘풍의 돈 때문인 것을 알게 된 슈월은 벌벌 떨며 말했지요. 이 슈풍의 돈을 전부 다시 돌려주겠나이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소서. 슈월은 슈풍에게 뜯어낸 돈은 물론 그 밖의 돈까지 싹싹 긁어 오천냥을 슈풍에게 주었습니다. 호조에서 빌린 돈은 물론 덤으로 더 많은 돈을 얻은 슈풍은 마치 자신이 장사를 잘해 돈을 벗냥 위풍당당하게 한양으로 돌아왔어요. 미리 집에 와있던 김시부인은 모르는 채 하고 춘풍을 위해 술상을 차려 반겼습니다. 춘풍은 부인이 자신의 지난 일을 해결해 준 줄은 꿈에도 모르고 반찬이 시원찮다는 등 술맛이 별로라는 등 공연한 태집을 잡으며 부인을 나몰았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남편에게 대접이 이게 뭐요 평양에서 돈 벌던 그때가 좋았지 암 그렇고 말고 아무래도 내가 다시 평양으로 가야겠구려 김시부인은 춘풍의 거드름을 보고 살며시 물러나와 다시 남자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춘풍의 집 앞에 섰습니다. 춘풍이 있느냐 춘풍이 귀에 익은 목소리에 문을 열고 내다보았지요 그런데 세상에 그곳에 평양에서 자신을 벌하고 살려준 회계 비장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요? 춘풍은 서둘러 회계 비장을 지배드리고 극진이 대접했습니다. 춘풍의 대접에 회계 비장이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평양 평양 추월 집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는 거지가 따로 없더니 이제야 사람 꼴이 되었구나. 그때 내가 받아준 돈은 잘 가지고 왔느냐. 춘풍은 혹여 부인이 들을까 싶어 안절보질 못하였으나 감히 회계 비장의 말을 막을 수도 없는 노릇 이었습니다. 오는 길에 술을 좀 마셨더니 속이 거북하구나. 내 오늘은 여기서 묻고 가야겠다. 그라고는 갓과 도포를 벗으니 춘풍이 이제까지 회계 비장인 줄 알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김시부인이었습니다. 아니 부인이 어찌 그제야 모든 사연을 알게 된 춘풍은 후회와 부끄러움에 몸들바를 몰랐습니다. 부인의 현명함도 모르고 내가 정말 헛되이 살았소. 이제부터라도 듬직한 가장이 될 것이니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소. 그 뒤로 춘풍은 술과 여자를 멀리하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시 남정기 옛날 중국에 유현이라는 이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현은 높은 벼슬에 재산도 넉넉하여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다만 한가지 자식이 없다는 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늦게야 겨우 아들을 낳았으나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들의 이름은 연수로 어려서부터 매우 총명하였습니다. 유현은 연수의 재롱을 부인과 함께 즐기지 못하는 것이 슬펐어요. 연수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 했습니다. 연수야 이리 좀 들어오너라. 예 아버지 네 고모이시다 인사드리렴. 연수 너를 보기가 딱해서 고모를 모셔왔단다.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따르거라. 고모는 어머니처럼 연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남달리 송명한 연수는 열심히 공부하여 어린 나이에 꽤 많은 학문을 익혔습니다. 열다섯 살에는 과거에 붙었어요. 네 나이가 열다섯 밖에 안됐다고 장하다. 연수의 학문과 제조를 어엿비 여긴 임금은 연수에게 한림 학사라는 벼슬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연수는 유한 님으로 불렸어요. 유한 님이 나이가 차서 스무 살이 되자 사방 활방에서 색시 식감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유현은 하루빨리 참한 색시를 찾고자 하였는데 어떤 여스님이 찾아와서 처녀 한 명을 소개했어요. 사시성을 가진 처녀였는데 됨됨이가 바르고 똑똑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유현이 만나보니 과연 빼어난 처녀였어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유한림은 사씨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사씨 부인은 시아버지를 정성껏 받들고 남편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유현이 병을 얻어 몸저 눕고 만 것입니다. 시름시름 앓던 유현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을 알고 아들 할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고모와 힘을 합해 집안을 빛내거라. 며느리 사씨 부인에게는 마지막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진 아내로서 나무랄 데가 없으니 안심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겠구나. 그러고는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유한림과 사씨 부인은 슬픔을 감출 길이 없었지요. 유한림은 장례를 치르고 벼슬에 다시 나갔으나 간신들로 바글거리는 조정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이 서른이 되도록 자식이 없자 사씨 부인은 걱정스러웠어요. 서방님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시집아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이 가장 큰 죄라 했는데 전 영영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으니 아내를 하나 더 얻으십시오. 어진 여인을 들여 아들딸을 얻으면 집안의 경사일 것입니다. 유한림과 고모는 반대하였으나 사씨 부인이 뜻을 굽히지 않아 새 부인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새로운 처녀는 교시였는데 자태가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마음은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시 부인은 유한림은 내 집으로 시집 온 지 일년도 못되어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어요. 유한림은 아들을 장주라고 이름 지었고 사씨 부인은 장주를 친자식처럼 소중히 보살폈습니다. 아들을 낳은 뒤로 유한림의 교시 부인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지요. 어느 봄 사씨 부인이 꽃구경을 하고 있는데 바람결에 교시 부인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래를 귀 기울여 듣던 사씨 부인은 깜짝 놀랐어요. 노래 부르는 목소리는 아름다웠지만 노랫말이 아주 좋지 못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씨 부인은 교시 부인을 불러 타일렀어요. 자네의 노래는 무척 아름답네. 그러나 노랫말은 그게 무언가. 정숙한 여인이 부를 노래가 못 되는 줄 아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게. 예, 알겠습니다. 교시 부인은 꼬지람을 들은 것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한림이 집에 돌아오자 교시 부인이 말했어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사씨 부인이 집안을 너지럽히는 소리니 다시는 노래하지 말라고 꾸중하셨습니다. 유한림이 깜짝 놀라면서 사씨 부인의 질투라 생각하고 교시 부인을 위로하였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닐 테니 쓸데없는 걱정은 말고 안심하시오. 교시 부인은 사씨 부인을 감싸는 유한림의 말에 화가 났으나 잠자코 있었지요. 그래야만 더욱 유한림의 동정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씨 부인에게도 아기를 가진 김새가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한림과 집안 사람들은 뛸 듯이 기뻐했지요. 그러나 교시 부인은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기다리던 열 달이 지나 사씨 부인은 아들을 낳았어요. 장주보다 잘생긴 데다가 유한림과도 더욱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유한림은 날아갈 듯이 기뻐하며 아기의 이름을 인아라고 지었습니다. 그 무렵 유한림의 친한 벗이 사람을 소개하는 편지를 보내왔어요. 유한림이 마침 집사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동창이란 인물을 추천한 것입니다. 유한림은 동창을 집에 두고 일을 보게 하였어요. 유한림이 동창을 믿고 일을 맡기자 사씨 부인이 유한림에게 기띠하였습니다. 들리는 말에 동창이 정직하지 못하다 하니 큰일을 저지르기 전에 내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전에 있던 곳에서도 못된 일을 많이 하다가 쫓겨났다 합니다. 남의 말을 다 믿을 수 없고 친구의 추천도 있으니 좀 두고 보는 것이 어떨까 하오. 사씨 부인의 말을 새겨듣지 않은 유한림은 그 뒤로도 동창을 믿으며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한편 교씨 부인은 점점 더 사씨 부인을 헐뜯었으나 유한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결국 교씨 부인은 동창과 짜고 무당을 불러들여 사씨 부인을 해칠 꾀를 냈습니다. 하루는 유한림이 조정에 나갔다가 여러 날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교씨 부인이 유한림을 보고 울면서 말했어요. 장주가 갑자기 열이 나 죽을 지경입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못된 부적을 써서 귀신이 붙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한여가 유한림을 급하게 불렀습니다. 주인님 부엌에서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이리 가져오너라. 한여가 들고 온 것은 사람의 뼈와 종이었는데 종이에는 장주와 교씨 부인을 죽으라고 저주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사씨 부인의 글씨체였어요. 이럴수가. 결국 이 일로 유한림의 마음은 사씨 부인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엌에 뼈와 종이를 둔 사람은 다름 아닌 교씨 부인이었고 종이의 글씨는 동청이 사씨 부인의 글씨체를 흉내내어 쓴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유한림은 임금의 명을 받고 몇 달 동안 다른 마을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유한림이 집을 떠나자 교씨 부인과 동청은 더욱 가까워졌지요. 교씨 부인은 사씨 부인을 없앨 계획을 짜더니 사씨 부인의 보석 상자에서 옷가락지를 훔쳤습니다. 그 옷가락지는 유한림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물건이었어요. 교씨 부인은 훔친 반지를 동청에게 주었고 동청은 그것을 자기 친구인 냉진에게 주었습니다.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을 살피던 유한림은 어느 주막에 들러 하룻밤 묵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냉진을 만나 한방에 묵었는데 그의 옷고름에 낯익은 옷가락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어디 선한게요? 신성 땅에 사는 사랑하는 이에게 받았소. 그 무렵 사씨 부인은 친정에 가 있었는데 친정 동네가 바로 신성이었습니다. 사씨 부인에게 받은 것이 틀림없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모든 것이 교씨 부인이 꾸민 것임을 알턱이 없는 유한림은 사씨 부인을 의심하였습니다. 유한림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사씨 부인도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부인, 당신의 옷가락지는 어디에 있소? 어디 한번 봅시다. 보석 상자를 열어보니 다른 보석은 다 입되 옷가락지만 없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사씨 부인에게 유한림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맹세하고 옷가락지를 빼준 것을 내가 모를 줄 아시오. 사씨 부인은 억울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유한림은 사씨 부인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한편 교씨 부인도 아들을 낳았는데 유한림은 봉추라 이름을 짓고 더욱 사랑하였지요. 그 무렵 무당은 사씨 부인을 완전히 내쫓기 위해선 교씨 부인의 큰아들을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씨 부인은 처음엔 깜짝 놀라 펄쩍 뛰었지만 결국 큰아들 장주의 약에 독을 타게 했지요. 장주가 약을 먹자마자 온몸이 부어오르며 큰 소리를 지르곤 죽었습니다. 그러자 교씨 부인은 대성통곡을 하였어요. 유한림이 친척을 모아놓고 사씨 부인의 죄와 의심스러운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씨 부인의 성품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말을 믿지 못했지요. 그러면서도 일에 말려들기를 꺼려 아무도 사씨 부인의 편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유한림은 사씨 부인을 쫓아냈어요. 꼴도 보기 실수 썩 내 집에서 나가시오. 이나까지 빼앗기고 쫓겨난 사씨 부인은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사씨 부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무덤 옆에 운막을 짓고 살았어요. 사씨 부인은 풀뿌리를 캐어먹으며 가까스로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혼자 앉아있다가 졸았는데 꿈에 시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어리석은 아이가 너같이 어진 아내를 내쫓아 고생을 시키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지만 잠거라. 너는 7년 동안 고생할 운이니 비에 있거라. 여기서 백길로 오천리 떨어진 남쪽으로 가서 살거라. 거기에서 7년 뒤 4월 15일 밤 강에 배를 대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하거라. 참 이상한 꿈이다. 어찌나 생생한지. 사씨 부인은 슬픔을 뒤로 한 채 배를 타고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그 모렴 나라에서는 엄승상이라는 간신이 달콤한 말로 임금을 속여 나라가 무척 어지러웠어요. 유할림은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엄승상을 멀리하셔야 합니다. 백성은 굶주리고 나라가 어지럽사옵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 말을 듣지 않은 채 엄승상만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유할림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여 엄승상의 잘못을 낱낱이 밝힌 글을 지었지요. 한편 교시 부인은 날이 갈수록 온갖 나쁜 짓을 하며 집안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교시 부인과 동청은 자신들이 한 짓을 유할림이 논치칠까봐 두려워서 유할림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마침 동청은 유할림이 엄승상에 대해 쓴 글을 발견하였지요. 동청은 엄승상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엄승상은 곧 궁궐에 들어가 임금께 바쳤습니다. 이런 고현놈 유할림을 당장 저멀리 남쪽 땅으로 귀양보내라. 이 일로 동청은 엄승상의 신임을 얻어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습니다. 동청은 교시 부인을 아내로 삼고 봉추와 이나를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유할림의 재산도 모두 차지해버렸습니다. 동청이 벼슬자리를 따라 가족과 시골로 내려갈 때였어요. 강가에 이르렀을 때 교시 부인이 조용히 한여를 불러 이나를 강에 버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한여는 아이를 차마 버릴 수 없었기에 숲속에 숨겨두고 돌아섰지요. 시골로 내려간 동청은 백성들을 괴롭히며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 모렴 유할림은 귀양이 풀려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주막에 잠깐 앉아 쉬고 있는데 높은 벼슬아치의 가마가 지나가기에 자세히 보니 동청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유할림을 불렀어요. 애구머니 나리 이런 곳에서 뵙다니요. 돌아보니 한때 사시부인의 한여로 있던 이가 주막집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동안의 일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교시부인과 동청이 나리를 해칠 것입니다. 그대였습니다. 유할림 꼼짝 말아라. 유할림을 알아본 교시부인과 동청이 어느새 다가오고 있었어요. 유할림은 있는 힘을 다해 도망쳤으나 교시부인과 동청이 그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쫓기다 보니 유할림은 어느새 강가에 다다랐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 결국 물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유할림의 몸은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막대기를 잡으세요. 배 위에 여인이 막대를 던져준 거예요. 유할림은 여인이 던져준 막대를 잡고 배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지요. 고맙소.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부인은 내 생명의 은인이오. 살아나셔서 다행입니다. 저는 순천부 유할림의 아내 사시이옵니다. 부인 나요. 나 유할림. 유할림은 사시부인을 부둥켜 안으며 지난 날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사시부인은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된 게 마냥 신기했어요. 부인 우리는 이렇게 만났으나 이나는 어찌되었을지. 사시부인은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무렵 임금은 엄승상이 간신임을 깨닫고 그를 옥에 가두었어요. 엄승상의 힘으로 벼슬에 오른 사람들은 모두 벼슬을 잃었으니 동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엄승상 때문에 벼슬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벼슬을 주었는데 특히 충성심이 강한 유할림에게는 아주 높은 벼슬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나를 잃은 사시부인과 유할림은 슬픔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이나는 죽고 자식이 없으니 새 아내를 얻으시는 게 어떨까요? 또 그 소리요. 다시는 다른 여자를 집안에 들이지 않을 것이요. 제가 봐둔 사람이 있습니다. 천사같이 어진 사람입니다. 남쪽으로 도망가 있을 때 저를 보살펴준 사람입니다. 사시부인의 부름을 받고 올라온 이는 임시성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임시는 남동생이라며 못 보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7년 전에 주운 아이를 친동생처럼 거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년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저 이나입니다. 이나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나와 사시부인 유할림은 서로 보듬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임시 처녀 역시 한 집에 살게 되었는데 유할림을 잘 받들고 사시부인을 친언니처럼 달았지요. 유할림은 동청과 교시부인을 붙잡아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이나는 모럭모럭 자랐고 유할림의 덕은 날로 노파만 갔답니다. 호랑이와 의원 아득히 멀고 먼 옛날 시흥 땅에 유씨 성을 가진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었어요. 유씨는 원래 시흥에서 의원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유 의원의 의술은 먼 마을에까지 퍼져나가 그의 집은 늘 병을 고치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사신일행과 함께 중국에 갈 의원들을 뽑았는데 유 의원 또한 거기에 끼게 되었습니다. 다녀오리다.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 유 의원은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머나먼 중국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중국으로 가던 유 의원 일행이 어느 마을에 들어설 즈음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마을에서 하룻밤 묵어가야겠소. 유 의원 일행은 마을 어귀에 주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의원들은 저녁을 먹고 나자 피곤이 밀려와 정신없이 고라떨어지고 말았어요. 한참을 세상 모르고 자던 유 의원이 벼랑간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패여. 아랫배가 사르르 아픈 것이 아무래도 배탈이 난 것 같았어요. 한참을 이리뒤척 저리뒤척이던 유 의원은 다른 의원들이 깨지 않게 살금살금 뒷간으로 향했습니다. 유 의원이 비몽사몽 간에 시원하게 볼일을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든 유 의원은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뒷간에 빠질 뻔했어요. 바로 뒷간 문 앞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두 불줄기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유 의원은 잠도 달아나고 배탈도 씻은 듯이 나은 듯 했어요. 하지만 뒷간에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기만 할 뿐 감히 달아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저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찬찬히 살펴보니 두 불줄기는 집채만한 호랑이에 이글거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유 의원은 고향을 떠나 가족도 없이 죽는 것이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게다가 한밤중에 뒷간에서 볼일을 보다 호랑이에게 잡아먹혀 죽다니요. 어이없고 기가 막혀 무릎에 힘이 탁 풀리고 말았지요. 그 순간 유 의원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했어. 유 의원이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린 순간 뒷간안을 살피던 호랑이가 성큼성큼 유 의원에게로 다가와 등을 쓱 내밀었습니다. 무엇이냐? 유 의원은 말소리 낼 힘조차 없이 두려웠지만 간신히 용기를 내어 호랑이에게 물었지요. 그러나 호랑이는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유 의원에게 자신의 등을 내밀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나더러 네 등에 올라타라는 말이냐? 유 의원의 물음에 호랑이는 호랑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 의원은 용기를 내어 호랑이의 등에 훌쩍 올라앉았지요. 유 의원을 태운 호랑이는 처음에는 성큼성큼 내닿더니 이내 속도를 더해 달리기 시작하는데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눈 감짝할 사이에 몇십 리나 달려갔지요. 유 의원이 꼭 감았던 눈을 뜨니 난생 처음 와보는 깊은 산골이었어요. 그곳에는 큰 놈 작은 놈 할 것 없이 수십 마리의 호랑이가 빙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유 의원은 조심스레 호랑이의 등에서 내렸어요. 호랑이들이 둘러앉은 한가운데는 다른 호랑이보다 크고 눈썹도 허연 호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미 호랑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몹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유 의원이 궁금히 여기며 자신을 태우고 온 호랑이를 돌아보자 그가 몸짓으로 늙은 어미 호랑이를 가리키는 것이 마치 그 입안을 들여다봐달라는 듯이 보였습니다. 유 의원은 어미 호랑이의 입안을 조심스레 살펴보았지요. 저런 어미 호랑이의 입안에는 새색 씨가 시집갈 때 꽂는 비녀가 박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색 씨를 잡아먹다가 그리된 듯 했어요. 유 의원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녀를 빼주긴 해야겠는데 그러다가 비녀를 뺄 때 자신의 손이 호랑이 밥이 되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미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니 호랑이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한 눈으로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마치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는 듯 보였습니다. 유 의원은 목숨부터 살리고 보자는 생각에 치료를 해주기로 마음먹었지요. 유 의원은 호랑이의 입에 손을 넣어 조심조심 비녀를 빼내고 가지고 다니던 약으로 입안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엄한 목소리로 호랑이를 꾸짖었어요. 아무리 짐승이기로 써니 이제 막 시집간 색시를 잡아먹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앞으로는 그런 못된 짓을 절대로 하지 말거라. 입안의 상처는 새벽까지 내버려두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유 의원의 이야기에 호랑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여 고마움의 인사를 했습니다. 유 의원은 자신을 태워온 호랑이에게 말했어요. 사람을 이 먼 곳까지 데리고 왔으면 당연히 원래 자리로 데려다줘야 도리가 아니겠느냐. 호랑이는 처음 유 의원을 태우고 왔을 때처럼 선뜻 자신의 등을 내밀었습니다. 유 의원이 냉큼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니 호랑이는 올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듯이 내달렸습니다. 호랑이 등에 엎여 얼마 동안을 달려오자 다시 유 의원이 묵었던 주막에 도착했어요. 아직도 깜깜한 밤중이라 유 의원과 함께 묵고 있는 일행은 유 의원이 사라진 것도 모른 채 쿨쿨 자고 있었습니다. 유 의원이 호랑이 등에서 내려 막 방으로 올라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벼랑 간 호랑이가 크게 울더니 유 의원의 신발 뒤꿈치를 물어 뜯는 것이 아니겠어요? 까물어 칠듯이 놀란 유 의원은 죽을 힘을 다해 발을 버둥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놈 같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유 의원은 발을 버둥거리며 호랑이를 물리칠 무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가느다란 나무까지 하나 굴러다니지 않았지요. 유 의원이 허둥대고 있는 사이 호랑이는 다시 입을 쩍 벌리며 유 의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 의원은 닥치는 대로 주먹을 휘둘렀으나 호랑이는 꿈쩍도 않고 더욱더 억세게 달려들었지요.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유 의원은 넋을 잃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유 의원의 눈에 수박만한 돌멩이가 보였어요. 옳다. 저거다. 유 의원은 얼른 그 돌멩이를 집어들고 호랑이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금방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던 호랑이가 거짓말처럼 슬금슬금 피하는 거예요. 유 의원은 인내심을 다해 돌멩이를 호랑이에게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유 의원의 손에서 떠나자마자 저만치 물러갔던 호랑이는 또다시 무서운 기세로 유 의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 의원은 얼른 자신이 던진 돌멩이를 다시 주워들고 호랑이를 위협했지요. 그러자 호랑이는 또다시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렇게 덤비고 밀리기를 밤새 하다가 유 의원은 돌멩이를 들고 방암까지 들어갔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달려들던 호랑이는 유 의원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눈감작할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유 의원은 기진맥진하여 저도 모르게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여보게 유 의원 그만 일어나게 문 밖에서 다른 의원들이 부르는 소리에 유 의원은 부스스 잠에서 깼습니다. 지난밤 미리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온몸이 뻐근하고 청근같이 무거운 것이 호랑이와 싸운 게 마냥 꿈속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순간 유 의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베개 옆에 수박만한 금덩어리 하나가 놓여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지난밤 호랑이를 쫓을 때 휘두르다 갖고 들어온 돌멩이가 틀림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호랑이가 이 돌멩이를 내게 주기 위해 지난밤 그 난리를 일으킨 게로구나. 금덩어리는 호랑이가 유 의원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가져다준 어미의 치료비였던 것입니다. 유 의원은 그 뒤로 금덩어리를 팔아 큰 부자가 되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신비한 항아리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김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물려받은 재산이 넉넉해 사는 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또 베풀기를 좋아해 남에게 인색하게 구는 법이 없었고 누군가 어려운 형편에 놓이면 어김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김선비 주위에는 항상 사랑이 넘쳐났지요. 하지만 사람 좋은 김선비에게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워낙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어려움 없이 살다 보니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법이 없었지요. 보다 못한 아내가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나랏일에 힘쓰셨습니다. 서방님도 아버님의 뒤를 이어 큰일을 하셔야 할 때 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항문에 힘을 쏟으시지요. 부인 말을 듣고 보니 그동안 내가 너무 게을리지는 것 같소. 앞으로 가문을 빛낼 수 있도록 힘써 보리다. 부인은 남편의 믿음직한 모습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뒤로 김선비는 방 안에 틀어박혀 앉아 매일 글을 읽었지요. 김선비가 항문에 매달리고 있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오늘은 김선비 집에서 술이나 한잔할까 했는데 틀렸구먼. 그러게 말이요. 나는 다음 달에 어머님 환갑잔치가 있어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도무지 김선비를 만날 방법이 없네 그려. 아 나는 지난번에 받은 비단을 깜빡하고 놓고 왔지 뭔가 그때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김선비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받던 친구들의 아쉬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김선비 역시 친구들 생각에 엉덩이가 들썩들썩 했지요. 하지만 남자가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김선비는 답답해졌어요. 책을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김선비를 보는 부인의 한숨도 깊어만 갔습니다. 저렇게 사람을 좋아하시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결국 김선비의 결심은 무너졌어요. 김선비 집에는 다시 친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해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곡식이 가득했던 김선비네 곡관도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의 마음과 씀씀이는 변함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많던 재산이 바닥났습니다. 김선비는 친구들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대답 뿐이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흉년 아닌가 나라고 남에게 퍼줄 곡식이 있겠는가 설마 지난날 내게 베푼 것을 돌려받으려고 온 것인가 그때 자네는 분명히 그냥 주는 거라고 했지 빌려준다고 하지는 않았네 김선비는 친구들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좋아한 것이었구나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과 어울리는데 온 시간을 쏟았다니 김선비는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훌훌 잊기 위해 깊은 산으로 들어갔지요. 산속으로 들어간 김선비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같은 자리에서 맴돌자 겁이 덜컥 났어요. 사방은 치륵같이 어둡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터라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김선비는 불빛을 따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불빛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깊은 산속에 마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곳에 마을이 있다니 김선비는 마을의 한 집 앞에 섰습니다. 계십니까? 김선비의 목소리에 문을 열어준 사람들은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부부였습니다. 이 산골을 어찌 알고 찾아왔소?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고생을 많이 한 모양인데 어서 들어와 밥이라도 한 술 뜯이오. 김선비는 부부의 친절에 감사하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안은 볼품없었지만 단정하고 따뜻했습니다. 김선비는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지요. 김선비는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비웠습니다. 처음 보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푼 부부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아하니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내면 어떻겠소? 김선비는 그 말을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산속 마을은 온통 노인들 뿐인 곳이었어요. 마을에는 젊은이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김선비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했어요. 태어나 처음 해보는 일 때문에 끙끙 앓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닌 자신의 몸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김선비가 산속 마을에 들어온지도 어느덤 몇 해가 지났어요. 그동안 가족같이 지내던 노인들 대부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김선비는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처럼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김선비에게 처음 친절을 베푼 부부만이 남게 되었어요. 어느 날 부부가 김선비를 불렀습니다. 이제 하늘이 우리를 부를 날이 머지 않았다오. 우리마저 떠나고 나면 이 깊은 산속에 혼자 남지 않겠소.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 살길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구려. 김선비는 부부의 마지막까지 지키겠다며 고집을 부렸지만 부부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날 부부는 김선비에게 작은 항아리 하나를 건네 주었어요. 그동안 우리를 정성껏 돌봐주어서 고맙소. 모두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으니 부디 이 항아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오. 고맙습니다. 김선비는 항아리를 소중히 품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김선비는 작은 주막에 들러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잠들기 전 항아리 속에 몇 푼 안 되는 노잣돈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음날 값을 치르기 위해 항아리를 뒤지던 김선비의 눈이 동그레 졌어요.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람 분명히 단량밖에 없었는데 이건 열량이 아닌가 거참 귀신이 고칼노릇이 구먼 김선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다시 항아리에 집어넣었어요. 점심때가 되어 장터에 들른 김선비는 국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다시 돈을 꺼내기 위해 항아리 속에 손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항아리 속 돈이 또 두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놀란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고 고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구나. 김선비는 먼지 쌓인 마루에 앉아 항아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항아리 속에 집신 한 켤레를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항아리 속에서 집신 두 켤레가 나왔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넣으면 돌멩이 두 개가 갓 하나를 넣으면 갓 두 개가 나왔지요. 산속의 어르신들이 귀한 선물을 주신 게로구나. 김선비는 신기한 항아리 덕분에 다시 예전처럼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당돌한 할미꽃 옛날 모란꽃 왕이 다스리는 꽃에 날아가 있었습니다. 모란꽃 왕은 향기와 생김새가 빼어나 모든 꽃들의 부러움을 샀지요. 여러 꽃들은 왕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이곳 저곳에서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모란꽃 왕의 주위에는 늘 어여쁜 꽃들이 가득해서 그 향기가 나라 밭까지 퍼질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봄날 모란꽃 왕의 궁궐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찾아왔습니다. 궁궐 밖에 있던 군사들은 그 꽃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렸지요. 그 꽃이 왕을 만나고 싶다 하니 군사들은 서둘러 그를 왕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도도한 모습으로 궁궐에 나타난 꽃은 장미꽃이었어요. 눈부시게 고운 붉은 꽃잎과 화려한 나들이 옷을 감싸입은 모습은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윽고 왕 앞에 다다른 장미꽃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아래였습니다. 이 몸은 반짝이는 모래밭을 밟고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릴 때는 목욕을 하여 몸의 먼지를 씻어냈지요. 늘 상쾌한 바람 속에 거늘며 곱게 지낸 몸이 옵니다. 모란꽃 왕의 높으신 덕을 듣고 저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왕께 충성을 바치고자 찾아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겠는지요. 모란꽃 왕은 장미꽃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채 말했습니다. 너의 빼어난 아름다움에 누군들 마음을 안줄 수 있겠느냐. 헌데 내 이름이 무엇인고. 장미꽃은 더욱더 아리따운 미소를 지으며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로 또랑또랑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소녀의 이름은 장미꽃 이라 하옵니다. 장미꽃 이라 모란꽃 왕이 손을 내밀어 장미꽃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문 밖에서 신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폐하 한도인이 찾아뵙기를 정하고 있어옵니다. 모란꽃 왕은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내밀었던 손을 거두며 말 했습니다. 음 우선 둘러하라. 문을 여니 초라한 모습에 꽃 한 송이가 느릿느릿 다가와 왕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꽃은 낡은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른 채 손에는 지팡이를 쥔 볼품없는 할미꽃 이였어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모란꽃 왕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몸은 서울 밖에 사는 백두옹 이라고 합니다. 아래로는 드넓은 들판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을 올려다보며 살지요. 궁궐에는 왕을 모시는 신하가 많은 줄로 아옵니다. 그들은 왕께 기름진 음식 향기로운 차와 술을 바치지요. 그리하여 왕께서는 부족한 것이 없을 듯 하옵니다. 하오나 저 또한 왕께 충성을 맹세하니 부디 이 몸을 내치지 마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모란꽃 왕은 아름답고 젊은 장미꽃과 늙은 할미꽃을 앞에 두고 골똘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름다운 장미꽃을 곁에 두고 싶지만 백두홍의 충성도 믿어볼 만하고 어떻게 하나 고민이 들었지요. 모란꽃 왕은 갈팡질팡하며 마음을 다잡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장미꽃은 살그머니 옷자락을 펄럭여 은은한 향기를 품어냈어요. 고민에 잠겼던 왕의 눈길이 장미꽃에게 닿았습니다. 그래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름다운 장미꽃을 고르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늙은 몸을 이끌고 충성을 맹세하러 온 할미꽃을 내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왕의 망설임을 눈치챈 신하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배하 둘 가운데 누구를 택하시겠소? 왕이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흠 백두홍의 말도 오르나 아름다운 장미꽃과 함께 하고픈 마음도 막을 수 없구려 어찌 하면 좋겠소? 왕의 이야기를 듣고 할미꽃이 한 발 나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왕께서 매우 현명하시다고 들었기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배우니 제가 들은 이야기가 헛소문인 듯 나옵니다. 할미꽃의 당돌한 말에 모란꽃왕은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습니다. 곁에 있던 신하들도 크게 놀라 할미꽃에게 버럭 소리를 쳤지요. 무어라 하시옵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그런 예의 없는 말을 하는 게요. 그러나 할미꽃은 여전히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나이 많고 정직한 신하를 가까이 하여 훌륭한 왕이 아니 된 분이 없사옵니다. 듣기 좋은 말로 아첨 많은 신하를 가까이 하여 망하지 아니 한 왕도 없지요. 왕께서는 정직한 신하를 알아보는 슬기로운 눈을 가진 분이라 믿어서 왔는데 지금 뵈니 제 생각이 들린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모란 꽃왕은 그제야 무릎을 탁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쳤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어. 그리하여 모란 꽃왕은 늙은 할미꽃을 신하로 삼았답니다. 효녀 지은이 옛날 어느 마을에 지은이라는 착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지은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지은의 어머니 혼자 가진 고생을 하며 딸을 키웠지요. 지은 엄마 건너마을에 큰 잔시가 있대.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지은이가 어려서 가기 힘들겠지. 지은이는 업고 가면 돼요. 일거리가 있음 언제든 알려주세요. 지은 엄마 윗마을 박부잔에서 산 아래 돌밭을 일군데 돌멩이 골라낼 사람을 찾는다는데 할 수 있겠어? 하고 말고요. 그런데 오늘은 지은이가 열이 좀 심해서요. 내일 가서 오늘 목까지 하면 안 될까요? 지은은 어머니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지은이 얼굴만 보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은이 옛 일곱 살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지은을 키우느라 굳은 일을 도맡아 해서인지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할 수 없이 어린 지은이가 어머니를 대신해 허드레니를 하며 집안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어머니 이 떡 좀 드셔보세요. 오늘 품삭을 넉넉하게 받아서 떡을 좀 샀어요. 어머니 천 색깔이 참 곱지요? 삭바 네 질 해준 집에서 쓸모 없다며 버리기에 가져왔어요. 저고리를 지어드릴까요? 치마를 지어드릴까요? 어머니는 지은이 기특하면서도 한편 안쓰러워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어미가 자식한테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대로 모시지 못해 늘 죄송한 걸요? 사람들은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는 지은을 보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기특해 나이도 어린데 어머니한테 참 잘하네 참 잘하네 그러게 말이에요 하늘이 내린 호녀라니까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지은은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도 얼굴 예쁘고 마음씨 고운 지은을 며느리 삼으려 야단들이었지요.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걸 보니 시부모한테도 무척 잘할 것 같아 우리 아들하고 맺어주면 참 좋겠네 그려 어머니 모시느라 안 해본 일이 없잖아 바느질 솜씨며 요리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동네 최고라니까 게다가 얼굴 곱지 마음씨 착하지 아 우리 며느리 삼으면 딱 좋겠구먼 지은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시집가면 홀로 남은 저희 어머니는 누가 보살펴드리겠습니까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시집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부자들조차 살기 어렵다며 난리칠 정도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조차 먹기 힘들었지요. 전혀 혼자 살림을 꾸려나가는 지은내도 하루하루 견디기가 버거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도 보리죽이네요 오늘은 꼭 흰쌀밥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거리마다 굶어 죽는 사람 두성이라던데 우리는 보리죽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니 그런데 얘야 왜 죽이 한 그릇 뿐이니 아 어머니 저는 배가 고파 부엌에서 먼저 먹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이냐 혹시 정말이에요 어머니 저는 실컷 먹었으니 아무 걱정 말고 어서 잡수세요 지은과 어머니는 묽은 보리죽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어머니가 숟가락을 들지 않자 지은은 일하러 가야 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지은은 일자리를 찾아 이곳저곳 기웃거렸으나 선뜻 일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끼니조차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다니 그나마 보릿살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일을 어떡하지 지은은 끼니 걱정을 하며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아이 여럿이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검은 땜물이 줄줄 흐르고 머리는 풀어 헤쳐져 있었어요 또 옷은 누덕누덕 기어 입어 그 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집이 어디니 지은이 다정스레 말을 건네자 큰 아이인 듯한 아이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집이 없어요 집이 없다고 그럼 부모님은 계시니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럼 어떻게 먹고 사니 밥은 구걸해서 먹고 살고요 잠은 큰 나무 아래서 자요 처음에는 동생들과 허드렛 일이라도 하려 했는데 어른들이 너무 어리다며 일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거지가 되었지요 아휴 불쌍이라 힘들고 속상한 일도 많을 텐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구걸하다 보면요 구박도 자주 받고 창피도 많이 당해요 하지만 구걸한 덕분에 동생들이 쉰밥 한 덩어리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요 지은은 큰 아이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 어린 나이에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나도 어려서 어머니마저 돌아가셨다면 지은은 어머니를 떠올리며 얼른 약해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지요 집에 다다르니 어머니가 문 앞까지 나와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날도 추운데 왜 나와 계세요 해가 떨어진 지 한참이 지났는데 내가 돌아오지 않았잖니 지은이 너 요즘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많이 약해졌는데 어디서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라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아 방 안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지은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 안이 어찌나 차가운지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데 뗄 감은 없고 이러다가 어머니께서 병이라도 걸리시면 어떡하지 그때 어머니가 방바닥을 만져보는 지은을 불렀습니다 예 추운데 나가서 고생하느라 힘들었지 어서 이불 속에 손 좀 넣어라 하루 중에 걸어다녀 배고플 텐데 이거라도 먹으렴 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이불 속에 넣으며 그릇 하나를 슬쩍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침에 지은이 어머니께 차려드린 보리죽이었어요 어머니 이건 제가 어머니 되시라고 차려놓은 주기잖아요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니 하루 종일 굶으셨나 봐요 배고프셨을 텐데 아니다 난 요즘 방 안에 가만히 있어서인지 배가 안 고프구나 또 입맛도 없고 해서 일부러 안 먹은 거란다 그러니 너나 어서 먹으렴 혼자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어머니도 같이 드세요 지은과 어머니는 보리죽을 한 숟갈씩 서로 떠먹여 주었습니다 지은은 보리죽을 삼키는데 자꾸 목이 메었어요 자기를 먹이려 하루 종일 굶으신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지은은 눈을 뜨자마자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 어제 만난 거지아이들처럼 구걸이라도 하자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편히 모실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 그 길로 지은은 이집저집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흉년 탓에 인심이 몹시 사나웠어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거지 따위한테 나눠줄 게 어디 있겠니 지은은 사람들이 곱지 않은 눈빛을 보낼 때마다 창피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굶기느니 차라리 자기가 구박당하는 게 낫다며 구걸을 계속했지요 찬밥 한 덩이라도 어느 날이면 부리나케 집으로 달려가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래 지은아 너도 어서 먹으렴 저는 밖에서 많이 먹었는걸요 어찌나 잘 먹었는지 지금도 배가 불러요 늘 저만 잘 먹고 다니는 것 같아 죄송해요 별말을 다 하는구나 너라도 잘 먹는다니 얼마나 다행이니 안 그래도 내 얼굴이 많이 상해 걱정이었는데 잘 되었구나 지은은 어머니 앞에서는 씩씩한 척 했지만 다음 끼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은 밤새 이리저리 뒤척이다 새벽같이 거리로 나갔어요 어제 저녁에 어머니께서 기침을 하시던데 감기 걸리신 건 아닐까? 먹을 것이라도 든든히 드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은은 어머니께 조금이나마 나은 음식을 드리고 싶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지은이 구걸하는 모습을 살펴보다가 지은 곁으로 바싹 다가왔어요 아이고 아가씨 요즘같이 어려운 때 구걸해서 입에 풀칠이나 하겠소 내가 마땅한 일거리를 하나 알고 있는데 아주머니 무슨 일이든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는 지은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다시 입을 떼었습니다 저 아랫마을 부잣집에서 집안일을 맡아볼 종을 구하던데 종이요? 왜? 시루? 종사리를 하면 배는 골지 않을 텐데 실킨요 어머니만 편히 모실 수 있다면 종사리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지은은 곱씨 열가마를 받고 부잣집의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어 주인집의 사정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주인님 저는 늙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무척 약하셔서 제가 없으면 끼니조차 챙겨 드시지 못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테니 잠이라도 어머니 곁에서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새벽 일찍 나와 일을 하고 해가 저문 뒤에 집에 돌아가겠습니다 부디 제 부탁을 들어주세요 주인은 지은의 갸륵한 마음에 감동하여 그리하라 허락해 주었습니다 지은은 해가 뜨기 전에 어머니께서 드실 밥을 지어놓고 주인집에 갔다가 해가 저물고 나서야 집에 돌아왔지요 몸은 힘들었지만 어머니께 만난 음식을 차려드릴 수 있어 마음은 무척 기뻤습니다 지은이 종이 된 지 사나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을 차려놓고 일 나갈 준비를 하는데 등 뒤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아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조금 더 주무시지 않고요 많이 잤단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네가 새벽에 나가 깊은 밤에나 들어오니 도무지 말할 틈이 없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앞으로는 좀 더 일찍 다닐게요 그런데 하실 말씀이 그게 말이다 옛날에는 거친 보리밥을 먹어도 마음이 변하더니 요즘은 흰쌀밥과 맛난 반찬이 가득한 밥상을 앞에 두고도 마음이 불편하구나 꼭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괴로우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지은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무리 찾아보아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곡식 열가마를 받고 종이 되었어요 어머니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일을 저질렀어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지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지은을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여쁜 내 딸 불쌍해서 어쩌노 부모 잘못 만나 어려서부터 잔뜩 고생만 하고 어미한테 묶여 시집도 못 갔는데 이제는 남의 집 종사리까지 가엾은 우리 지은이 딸이 종사리하여 얻어온 밥을 어미가 어찌 편히 먹을 수 있겠느냐 내가 죽어 없어져야 네가 하루라도 편히 살겠구나 지은과 어머니는 얼싸안고 한나절을 울었습니다 마침 지은 내 가까이를 지나던 효종랑이라는 화랑이 그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까닭으로 저토록 서럽게 우는 것이오 효종랑은 이웃 사람한테 그 까닭을 듣고 지은의 효성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제 몸까지 바라 어머니를 모시려 했다니 지은이라는 처녀는 하늘이 내린 효녀가 틀림없구나 효종랑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고 지은 내로 곡식 백가마와 옷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또 지은을 산 부잣집에 돈을 갚아주어 지은을 종에서 풀어주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낭도들도 저마다 곡식 한 가마를 지은 내로 보냈습니다 지은은 넘쳐나는 곡식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지은의 이야기는 어느새 왕의 귀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어요 이 나라에 지은 같은 효녀가 있다니 참으로 기쁜 일이로다 내 지은한테 집과 곡식 오백 가마를 상으로 내리노라 또한 힘없는 여자들이 사는 집이라 도둑이 될까 걱정되니 군사들을 보내 밤낮으로 지키게 하라 그 뒤 지은은 큰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부자 영감 장자 옛날에 쌀이 이천성 나는 논을 가진 장자가 살았습니다 장자는 아주 깍쟁이라서 다른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고 돈만 모으는 영감이었어요 사람들이 돼지라고 부르는 그런 영감 말입니다 영감이 얼마나 지독한지 집에서 떡도 못 해먹게 했지요 떡 쌀을 방아로 찢게 되면 방아 꽁이에 묶고 떡을 치면 떡판에 묶고 절구 꽁이에 묶고 해서 쌀이 축나니까 그런 겁니다 이만큼 깍쟁이 부자였어요 당연히 남을 돕지도 않았지요 구걸하는 사람이 와도 당최에 뭘 주는 법이 없고 스님들이 시주를 받으러 와도 도무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장자네 집에서 한 20리 밖에 불타산이란 산이 있는데 거기 도승이 그 영감 소문을 듣고는 일부러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며 시주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감이 뛰어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너희 죽놈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고 돌아다니며 얻어만 먹으니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쌀 한 톨도 줄 수가 없다 하지만 도승은 가지 않고 독경만 외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성이 나서 부샵으로 두엄더미에서 쇳동을 퍼서 도승의 바랑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우리 집은 줄 쌀이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거라 그래도 도승은 낯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그저 나미아미 타불만 외치다가 그 쇳동을 걸머진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옆 우물가에서 쌀을 싣던 장자의 며느리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광에 들어가 쌀을 한 대 퍼서 쫓아 나갔지요 우리 아버님께서 성품이 고약해서 그러셨으니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갖고 온 쌀을 바랑에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도승이 며느리 보고 말했어요 이 집에 곧 큰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두세 가지만 가지고 나와서 저 불타산으로 도망치십시오 가다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급히 들어가서 방 안에서 누워자던 아이를 들쳐 업고 짜고 있던 명주 두 토마리를 머리에 입고 귀엽게 기르던 개를 불러 데리고 나와서는 불타산을 향해 다른 박지를 냈습니다 얼마쯤 가는데 그때까지 아주 명랑하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천둥과 벼락이 쳤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말았지요 그러자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그만 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업고 있던 아이도 이고 있던 명주도 개도 모두 돌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도 불타산 정상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며느리와 비슷하게 생긴 바위가 있습니다 한편 벼락이 치면서 그 장자네 집이 전부 없어지고 거기에 몇백 길이나 되는 큰 연못이 생겼습니다 못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곁에 가면 물이 샘솟는 소리가 쿵쿵쿵쿵하고 땅을 울렸지요 그 물로 이 마을 넓은 들판에 물을 대는데 못의 물은 아무리 비가 와도 느는 법이 없었고 아무리 가물어도 줄어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못이 얼마나 깊은지 보려고 명주실에 돌을 메서 넣어봤는데 명주실 몇 아래를 풀어 넣어도 도무지 바닥에 닿지 않을 만큼 아주 깊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날씨 좋은 날 못 속을 들여다보면 장자네 집이 보인답니다 바보와 사또 딸 옛날 옛날에 바보 아들과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랫마을 부잣집에 가서 일을 하고 오라고 시켰어요 바보는 부잣집에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지요 주인은 품삭스로 돈 한 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 동전이 떼구르르 어딘가로 굴러가고 말았어요 바보가 터벅터벅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그래 품삭슨 받았니 미안해 한 양을 받긴 받았는데 오다가 잃어버렸어 동전이 저 혼자 떼구르르 굴러갔어 오늘 일한 게 헛수고가 되었구나 다음부턴 그런 걸 받으면 손에 꼭 쥐고 와야 한다 다음 날에도 바보는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날은 주인이 고양이 한 마리를 주었지요 바보는 어머니 말대로 고양이를 손으로 꼭 쥐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손 안에서 얌전히 있을 리가 있나요 발버둥치면서 바보의 손과 얼굴을 마구마구 할퀴어대었어요 이 바보야 이런 것은 끈을 목에 메어 끌고 와야지 어머니는 혀를 쯧쯧 차면서 말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바보는 일을 하러 갔어요 그날은 주인이 돼지고기 한 덩이를 주었습니다 바보는 긴 끈으로 돼지고기를 메어서 질질 끌면서 집에 돌아왔지요 오늘은 어머니한테 칭찬을 받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흑투성이가 된 돼지고기를 보고 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 바보야 고기를 이렇게 땅에 끌고 오면 먹을 수가 없잖아 먹는 걸 받으면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야지 그렇게도 생각이 없니? 하고 말입니다 다음 날에는 우유를 받았습니다 먹는 음식은 보자기에 단단히 싸가지고 오랬지 오늘은 틀림없이 칭찬을 받을 거야 바보는 그 우유를 보자기에 부어 들고는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 여기 우유 받아왔어 어디 좀 보자 그런데 바보가 내민 보자기에는 우유는 다 새어나가고 허연 자국만 남아있지 뭐예요 아유 속 터져 이런 건 병에다 담아와야지 다음 날에는 쌀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바보는 쌀을 병에다 담아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또 꾸중만 들었지요 이 바보야 이런 건 자루에 넣어서 어깨에 메고 와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주인이 특별히 망아지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워낙 커서 자루에 잘 들어가지 않는 망아지를 간신히 넣어서 끌다시피 가는 길이었어요 망아지는 자루 속에서 버둥버둥 난리를 쳤지요 바보는 길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망아지와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 한 처녀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처녀는 그 골사또의 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웃지를 않았대요 아무리 웃은 일에도 웃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또는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런데 망아지를 자루에 넣어가는 바보를 보고 사또 딸이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또는 딸을 웃게 해준 바보를 데려다가 상을 내리고 사위로 삼았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바보 아들 덕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답니다 평양감사 허미수 이야기 옛날 옛날에 허미수란 사람이 살았습니다 허미수란 사람이 평양감사로 도임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평양감사 허미수가 관원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조회를 열었어요 조회가 끝난 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고 성은 뭐냐 이렇게 모두에게 물어봤지요 그 중에 열댓살 먹은 시동이 있는데 그 시동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너는 이름이 뭐냐 암호개라고 합니다 성은 뭐냐 예 이가이옵니다 그래 그러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조회가 끝나자 시동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물어보는데 내 성이 뭐랬지 예 이가옵니다 그래 시동은 자기에게만 또 묻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물어보는데 또 시동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 성이 뭐라고 했던가 예 이가입니다 그러자 평양감사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며 갸우뚱 갸우뚱 하는 겁니다 시동은 참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집에 가서 아버지께 물었지요 평양감사께서 영거포 사흘 동안 저에게만 성을 묻는데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게 아닌지요 정신 빠진 놈 실없는 소리한다 오늘 나가 봐라 또 묻는가 나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또 물어보았습니다 내 성이 뭐라고 그랬지 예 이가이옵니다 그러니까 평양감사가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고 하니 오늘 말이야 내가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장에 나가면 말을 팔러 온 사람들이 많을 텐데 꼭 한 사람이 비루 먹은 말을 갖고 왔을 거다 비루 먹은 말은 피부가 헐어서 털이 빠지거나 온몸에 나쁜 증상이나 병이 걸린 개나 말 등을 말합니다 그 말을 네가 좀 사왔으면 하는데 돈을 많이 달라고 할 거다 열량짜리면 스무냥 달라고 하고 백량짜리면 이백량은 부를 거란 말이지 그래도 두말 말고 깍지도 말고 그 말을 사오너라 시동은 평양감사가 시키는 대로 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근사한 말이 참 많은데 비루 먹은 말이 딱 한 마리가 있었어요 얼마냐고 모르니까 근사한 말보다도 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면서도 평양감사가 하라는 대로 그냥 그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러니까 평양감사가 시동에게 말했지요 말이 그렇게 생겼어도 그것이 쓸모가 있다 너는 지금부터 이 말을 타고 어디어디를 거쳐서 어느 방향으로 가거라 이렇게 하루 종일 가면 큰 산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산을 오늘 저녁까지 넘어야 한다 산을 넘어서 조금 내려가면 큰 냇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르면 먼 동이틀 무렵이 될 것이다 그럼 그 냇물을 건너지 말고 지켜섰다가 가장 먼저 다리를 건너오는 사람 누가 되었든 그 사람한테 이 서신을 전해다오 평양감사가 서신을 주었습니다 시동은 서신을 가지고서 평양감사가 시키는 대로 그 길을 찾아갔어요 과연 저녁 무렵이 되자 큰 산 밑에 도달했습니다 저녁 내내 그 산을 넘었어요 산을 내려가다 보니 과연 냇물이 보이는데 다리가 있었습니다 외나무 다리였어요 누가 가장 먼저 다리를 건너올까 평양감사가 서신을 전하라고 했으니 적어도 그 사람은 훌륭한 양반이겠지 어떻게 생긴 양반일까 시동은 새벽녀 캄캄한 그곳에서 궁금증을 달래며 기다렸습니다 얼마 있으니까 먼 동이 터오는데 먼 데서 사람이 오는 게 보였어요 마침내 저쪽 다리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거적대기 하나를 말아서 짊어지고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거린 중에도 참 거린 하나가 떡하니 외나무 다리를 깐닭깐닭 건너오는 겁니다 이걸 줘야 해 말아야 해 시동은 거린에게 서신을 줄지 말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러다 결심했지요 평양감사께서 누가 되었든 무조건 가장 먼저 오는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으니 줘야겠지 시동은 건너오당 그 거린에 붙들고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평양감사께서 이것을 드리라고 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래 수고가 많군 어디 보세 거린은 시동을 한 번 쓱 보더니 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시동이 가만 보니까 서신을 읽는 거린의 모습이 예사 사람 같지 않았어요 시동은 한참을 기다렸지요 거린은 서신을 다 읽고는 딱딱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걸음을 걷느라 북과 벼루를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왔으니 말로 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지요 너는 지금부터 그 말을 타고 이 밑으로 내려가거라 가면 인가가 있을 것이다 거기 주막에 가서 욕일을 하고 쉬지 말고 바로 가거라 어디어디를 이렇게 지나면 어디에 당도할 것이다 늦게 가면 곤란하니까 될 수 있으면 말을 빨리 몰아서 가거라 그럼 저녁때쯤 어느 큰 마을에 닿을 것이다 거기서 저녁을 얻어먹고 쉬지 말고 큰 산을 넘어가거라 그러면 새벽역쯤 그 산마루 밑에 궁궐같은 기와집이 보일 것이다 그 집을 찾아가거라 그 집 문앞에서 기다리다가 누가 문을 열어 들어가면 이렇게 문안을 여쭈어라 병양감사 허선생 허미수 병양감사께서 새로 도임하셨습니다 인사차 직접 오셔야 할텐데 우선 인사말만 전하라 해서 왔습니다 아침 해가 다 뜨기 전에 문안을 여쭈고 나와 마당에서 서성거리다 보면 해가 차차로 뜨면서 아마도 지붕 저 끝에 머리부터 빨간 햇빛이 차차로 내려와 그 집 상기둥에 비출 것이다 그 무렵이 되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네가 그것을 낱낱이 보고 외워다가 병양감사께 고하거라 거리는 훌쩍 떠나가 버렸어요 시동은 거리니 말한대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주막에서 얼른 아침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말을 몰고 갔지요 알려준 대로 종일 걸어서 저녁 내내 산을 넘어 그곳에 당도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갔던지 너무 일찍 도착했대요 어두워 침침한데도 궁궐같은 기와집이 보였어요 얼마만큼 기다리고 있으니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나 저제나 대문이 열리길 기다렸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인사할 방법이 없어 시동은 조마조마했습니다 이제 곧 먼동이 트고 헌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도 대문을 안 열어주었어요 그때 안에서 사그락사그락 빗자루로 마당 쓰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방 해가 뜰 것 같아 마음은 조급해졌지요 그래서 대문을 막 두드렸어요 여보시오 그 집 하인들이 마당을 쓸다 말고 문을 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이라고 저러고 해서 평양감사 심부름을 왔소 대간마님 일어나셨소 시동은 무조건 대간마님부터 찾았습니다 아니 누군데 대간마님을 찾느냐 평양에 새로 도임하신 헌이수 감사께서 직접 오셔야 하는데 우선 급하니까 저더러 도임했다는 인사만이라도 전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일찍 찾아왔소 그러니까 하인은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뒤 시동더러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시동이 하인을 따라 들어가니까 70이나 80쯤 됐을 영감 하나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있었습니다 시동은 너부시 인사를 했어요 평양감사 허미수 감사께서 직접 찾아오셔야 하는데 바빠서 못 오시고 저더러 도임했다는 인사만이라도 드리고 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불원천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고마우신 분이구나 대감마님은 그 말 한마디만 하고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가서 말을 전해야 하는데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동은 마당에 나와 서성거리며 이놈의 햇빛이 지붕 어디쯤 있나 그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햇빛이 용마루에서 차차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산기둥을 비추고 마루 끝머리까지 와서 결국 토반까지 싹 지나가 버렸습니다 뭐 하나도 이야깃거리가 없었어요 시동은 한숨을 쉬며 걱정했지요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방 안에서 대감마님하고 안방마님 둘이 통곡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동은 생각했지요 아 이것이구나 그러면 돌아가서 울었다고만 고할까 그건 안 되지 뭐 때문에 울었냐고 물으시면 그걸 고해야 할 것 아니야 시동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인 물러가겠습니다 가서 무어라고 여쭐까요 그러니까 대감마님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전할 말이 없다고 해라 시동은 가서 그렇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물었지요 그럼 조금 전에 통곡소리는 무슨 까닭인지요 그것이나 알아다 감삭게 고해야겠습니다 그건 네가 알 바 아니다 아닙니다 저는 꼭 알아야겠습니다 시동은 한참을 졸라댔어요 네가 하도 그러한 이 말을 하마 내가 50이 넘어 60이 거의 다 되도록 내 외관에 자식이 없었다 그러다가 늦게야 자식 하나를 낳았는데 3일 만에 어떤 도사가 지나가면서 이 집의 경사는 났지만 참으로 불행한 일이 닥쳐올 것이요 라고 말하더구나 대감마님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도사의 말을 들은 아인이 안에 들어가서 안방마님에게 구했어요 어떤 도사가 지나가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더라 하니까 안방마님이 듣고는 잡아와라 한 것입니다 딱 잡아다 놓고 물었대요 이제 방금 뭐라 하고 지나갔느냐 이 집에 경사는 났지만 아들이 호랑이 밥이 될 것이요 그러면 호랑이 밥이 되면 언제 될 것이며 그것을 피할 수는 없겠느냐 안방마님이 물었지요 그것을 해내실까 모르겠소 거 어떻게 하면 된단 말이냐 좌우간 내가 알게 된 만큼 그냥 갈 수도 없고 해내든 못 해내든 피할 길을 알려주고 갈 테니 재량대로 하시오 그러면서 도사가 말을 했답니다 아이가 지금부터 14세까지는 무병 상수할 것이요 병 하나 없이 잘 큰단 말이요 그런데 15세 되는 애 아무날에 호랑이가 물어갈 것이요 당신은 세상 없이 지키려 해도 못 지킬 것이요 아이를 살리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소 무슨 방법이요 지금 당장 아이를 갖다 버리시오 그럼 살아날 수 있소 이해가 15세 되는 해에 아무날 나무시가 되면 해가 동편에 떠서 상기둥에 비쳤을 적에 제 발로 찾아올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도사는 가버렸습니다 안 믿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내버렸지요 그 뒤로는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종적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상기둥에 햇빛이 비쳤을 때 아들이 찾아오나 기대했는데 단지 평양감사가 보낸 시동 하나만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시동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평양감사께서 나흘 동안 계속 성을 물었을 적에 이상하다 했는데 여기에 무슨 곡절이 있나 시동은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봇이 절을 하고 외쳤지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라니 네가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라 하느냐 대감마님과 안방마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말은 못 들었지만 이러고 저러고 해서 평양감사께서 나흘 동안 저한테만 성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이런 곡절을 들었는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증거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다고 내가 받아줄 수 있겠느냐 그럼 어떤 증거를 대야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도사님 말씀대로 나아서 사흘된 것을 갖다 버렸다니 그때 무슨 증거라도 남기셨습니까? 어디에 표시라도 해놨습니까? 무엇을 증거로 삼으면 좋겠습니까? 시동이 물었어요 대감마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는데 안방마님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네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이를 버릴 적에 포대기 양쪽에 학을 수놓아서 거기에 싸서 갖다 버렸다 아이를 주워다 키운 사람이 지에 있는 사람이라면 포대기 쪼가리라도 남겨놨을 것이다 그런 것이라도 하나 갖고 와서 이게 아니냐 하고 보여준다면 내 아들이라고 하겠다 시동도 이 말을 듣고 보니 그럴 듯 싶었습니다 이거 뭐 표시가 있어야 받아들이지 아무것도 없이 받아줄 수는 없는 노릇이겠구나 시동은 그 길로 자기 집으로 갔어요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며칠 동안 일이 바빠 집에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 성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깜짝 놀랐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참 기구합니다 제가 평양감사 심부름을 갔다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 일로 며칠 동안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니 진짜 제 성이 무엇인가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무릎을 탁 치면서 아들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숨기려고 돈도 많이 쓰고 술도 많이 사고 별짓을 다했건만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나도 네 성은 모른다 나도 모르니 갑갑한 일 아니냐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피덩이를 그러니까 저를 어렸을 적에 데려다 기른 게 분명한가요? 우리가 손이 없어서 근심이었는데 우연히 어떤 도사가 와서 아이 하나를 주었다며 우리 집에다 맡기더라 도사가 이놈이 장차 잘 될 거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기르다가 이것이 소문이라도 날까 봐 주위에 술도 많이 사주고 누가 뭐라고 하면 돈도 줬지 제사는 놔뒀다 뭐 하겠느냐 비밀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할 만큼 다 했건만 어느 놈이 일러바쳤는지 참 폭폭한 노릇이구나 하지만 나도 네 성은 모른다 참으로 갑갑했지요 시동은 그 대감집에서 알려준 걸 물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를 포대기에 싸놨다는데 저를 주워 기를 적에 포대기 쪼가리라도 그러니까 증거품이 될 만한 것이 없었나요? 언젠가는 이것이 밝혀질 것이다 생각하고 그 포대기를 그냥 놔뒀다 어머니가 울며 포대기를 내왔어요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느냐 아무것도 숨길 게 없다 그러고 포대기를 내주는데 보니까 포대기가 여전히 새것같이 그대로였어요 시동은 그 포대기를 싸 짊어지고는 다시 대감집으로 갔지요 이것이 저를 싸서 버린 포대기가 아닙니까 포대기를 딱 내놓고 물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시동 얼굴을 한번 보고 포대기를 한번 보고 나더니 말했어요 틀림없이 내가 수놓은 거다 포대기 양쪽에 학을 수놓은 모양이 똑같다 진짜 네가 참 내 아들이 되어서 찾아왔구나 대감마님과 안방마님은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알고 보니 그 집은 김정승 댁이었습니다 시동은 이제 성을 알아가지고 그제야 평양감사한테 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를 했지요 그래 욕받다 평양감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튿날 아침에 조회가 딱 끝나자마자 다시 울었어요 내 성이 뭐라고 그랬지 김가이옵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평양감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리에서 제일 첫머리에 만났던 거리니 너를 버리라고 한 바로 그 도사다 남을 살리려고 고생을 자청해서 떠맞는 도사로 유명한 분이다 너는 친아버지 친어머니가 정승이라는 벼슬에 그런 집안인지 몰랐을 것이다 그분들이 바로 너의 친아버지 친어민이라 그리고 도사의 말대로 너를 주워 기른 분이 너의 양아버지 양어머니다 나은공도 있지만 기른공도 근법이니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근처로 모시고 와서 친아버지 친어머니보다도 저 잘 모시거라 이렇게 해서 실용은 자기 성을 제대로 찾았대요 허미수가 삼척 부사로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백성의 살림살이를 살피러 객가에 있는 한 마을에 나가봤어요 가서 보니 갯마을에 집들이 쪼르르 붙어 있는데 갯벌만 있지 농사 지을 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경편이 곤란했지요 바다를 좀 막으면 백성들이 편해지지 않을까 허보사는 석수를 불러다가 비석 두 개를 만들라고 했어요 아주 크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뭔가를 써서는 비석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비석이 다 만들어지자 그 중 하나를 바닷물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 그곳에다 세우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부사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어요 바닷물이 빠졌을 때 비석을 가져다 그 자리에 딱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더 이상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뒤로 농사를 짓게 되니 백성들의 생활이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허보사에 대한 칭찬이 잦아있지요 허보사는 남은 비석 하나를 안 썩을 물건으로 딱 싸서 동원 마루 밑을 깊이 파낸 다음 거기 묻어두라고 했습니다 훗날 어리석은 자가 부사로 오게 되면 변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이렇듯 허미수는 삼척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부사로 지내다가 나중에 임기가 차서 남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삼척에는 새로운 부사가 오게 되었지요 새로 도임한 부사가 와서 보니 마을이 참 묘했습니다 바다는 있는데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지요 어째서 저렇게 됐느냐 예 허미수 부사께서 오셔서 우리를 잘 살게 하려고 저기에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그 뒤로 물이 안 들어와 농사를 짓게 되어 잘 살게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무슨 허부사의 공으로 그리 됐단 말이냐 부사는 이방을 불러 명했습니다 그 비석을 빼는 다음 때려 부수어라 비석을 때려 부수고 나니 물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 많던 곡식이 쓸려 가버렸지요 새로 온 부사는 아주 그냥 똥친 맞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야단 법석이 났지요 그런데 새로 부사가 도임한 후 아전들이 다 쫓겨나고 없어서 동엄마루 밑에 비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허부사 시절에 있던 늙은 아전 하나를 겨우 찾아내 물었지요 혹시 허부사 계실 때 무슨 말씀이 없으셨는가 있었지요 무슨 말씀이셨나 동엄마루 밑에 똑같은 비석을 하나 묻은 일이 있지요 허부사께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며 갖다 묻으라고 하셨습니다 변이 생기면 다시 세우면 된다고 하셨지요 당장 비석을 받아가 세우니 도로 물이 안 들어왔어요 그 전과 같이 되었지요 새로운 부사는 참으로 부끄러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백성들의 원성만 들려왔어요 부산으로 또 못하는 놈이 잘해 놓은 일을 방해해서 저 모양을 해놨지 결국 새로운 부산은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비석의 글을 퇴조삼심리라고 불렀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을 벗겨서 방 안에 지니고 있으면 화재도 안 당했대요 불이 나서 금방 집들이 모두 탔는데도 비석에 글이 있는 집만 안 타고 남았다고 합니다 또 배를 타고 나갈 때 외우고 다니면 풍랑도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비문이 신통한 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매추라기 꽁지 여우가 먹을 것을 찾아 강가를 어셀렁거리고 있었어요 마침 매추라기 한 마리가 보이기에 냉큼 잡아챘지요 매추라기가 벌벌 떨면서 말했습니다 여우야 나를 살려줘 그러면 나보다 훨씬 배부른 것을 먹게 해줄게 그래 좋아 여우는 작은 매추라기를 잡아먹느니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매추라기를 놓아주고는 그 뒤를 따라갔지요 한 아주머니가 밥을 소복이 담은 그릇을 입고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어요 매추라기는 그 광조리 앞으로 날아가서 폴짝폴짝 뛰어다녔지요 날 좀 잡아보라는 듯이 말입니다 곧 잡힐 것만 같아서 아주머니는 손을 이리저리 휘저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날색에 폴짝폴짝 달아나는 매추라기를 잡을 수가 있어야지요 나중에는 아예 밥그릇을 내려놓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사이에 여우는 그릇에 있는 밥을 냠냠 맛있게 먹어 치웠어요 매추라기는 다시 여우에게 날아와 말했습니다 여우야 이번엔 아주 재미있는 걸 보여줄까? 그래 좋아 바로 그때 저쪽에서 온기장수 형제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등에는 커다란 온기를 지고 말입니다 매추라기는 앞에 가는 동생의 온기에 날아가 앉았지요 뒤따라오던 형이 매추라기를 보고는 놓칠세라 지팡이를 내리쳤어요 그러나 매추라기는 포르르 날아가 버리고 대신 동생이 지고 가던 온기만 쨍그랑 깨지고 말았지 뭐예요 동생은 무척 화가 났겠지요 동생도 질세라 형이 지고 가던 온기를 깨트려버리고 말았어요 온기장수 형제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여우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여우야 재밌지 이번엔 아주 아프고 서러운 것을 보여줄게 그래 좋아 매추라기는 여우를 깊숙한 웅덩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자 이 속에 들어가서 코만 내놓고 있어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이번엔 또 뭘까 기대를 잔뜩 하고 여우는 매추라기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매추라기는 여우의 콧등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척을 했어요 지나가던 소금장수가 매추라기를 보고는 지팡이를 힘껏 내리쳤지요 이번에도 매추라기는 포르르 날아가고 대신 여우의 코만 지팡이에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아파서 코를 움켜쥐고 끙끙거리는 여우에게 다시 매추라기가 날아왔어요 여우야 어때? 아프고 서럽지? 하면서 약을 올리는 매추라기였습니다 화가 난 여우는 아픈 것도 잊고 매추라기에게 달려들었어요 매추라기는 놀라서 도망가다가 그만 여우에게 꽁지를 몰리고 말았답니다 그 순간 꽁지깃이 쑥 빠져버리고 말았지 뭐예요? 다른 새들보다 매추라기의 꽁지가 유난히 몽땅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열혈사와 낙산사 강원도 낙산사에는 의상대라는 정자가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낙산사를 세울 때 머물던 곳이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신라신문항 때 원효대사가 강원도 땅에 포교를 하기 위해 설악산 줄기를 따라서 오르다 터 하나를 발견했어요 들어가 보니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 절터로는 아주 안성맞춤이었지요 여기에다 저를 세워야겠다 원효대사는 이곳이 좋은 절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절을 지었습니다 근데 막상 절을 짓고 보니 먹을 물이 해결이 안 됐어요 우물을 파야겠다 여기저기 우물을 파 봤지만 물 나오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원효대사가 답답한 마음에 부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곳 절에서 물을 넣지 못하면 이 절은 배사될 것 같으니 물을 넣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어느 날 꿈에 백발도인이 나타나 원효대사에게 절 부근 한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곳을 봐봐라 이곳에서는 물이 나는데 물 맛이 아주 좋을 것이다 이 샘은 그대의 정성에 감명을 받아 생긴 것이다 보통 샘과는 전혀 달라서 날이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물이 다른 곳으로 잘못 끌려갈 적에는 이 물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이 절도 번성하지 못한다 이를 잘 기억하도록 하라 백발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원효대사는 꿈에서 깨어나 그 백발노인이 가르쳐 준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샘을 파봤지요 아주 맑은 물이 솟아났습니다 백발노인의 말처럼 일정한 양 외에는 더 나오지 않고 더 줄지도 않고 앞만만 있어도 그대로 고여 있었어요 거참 신령한 샘이로구나 그래서 그 샘에 신령 영자에다 샘천자를 써서 영천이라는 이름을 붙였지요 절 역시 영적인 힘으로 샘을 얻었기 때문에 영혈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샘이 생겨서 절이 살게 된 거지요 원효대사는 영혈사를 세운 뒤에도 주로 낙산사에 있는 홍려남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홍려남에는 먹을 물이 없어서 낙산사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기러다 먹어야 했어요 무척 번거롭고 불편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원효대사는 샘을 찾아 금방을 이리저리 파봤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물이 나지 않았어요 원효대사는 샘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영혈사 샘 때문에 고생할 때 꿈에 나온 그 백발도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바로 옆에 샘터가 있다고 일러주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그 물은 영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천물이 반쯤 줄 것이다 다음날 원효대사는 백발도인이 일러준 곳으로 가서 샘을 파봤습니다 맑은 물이 나왔지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샘물을 떠서 마셔봤습니다 영천샘물하고 맛이 똑같았어요 그제야 원효대사는 지난날 영천샘을 팔 때 백발도인이 꿈에 나타나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홍련함 샘을 팔 때는 샘터를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도 기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 물이 나고 보니 영천의 물이 이곳으로 끌려오게 된 것을 깨달은 거지요 아, 이제 낙산사는 충분히 번창해서 더 이상 번창하지 않아도 되고 홍련함은 근처 낙산사에서 물을 기러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잘못됐구나 앞으로 영열사가 번창해야 하는데 말이야 원효대사는 당장에 홍련함의 샘터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터진 물은 아무리 막아도 막히지 않고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 뒤 영천의 물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물의 양은 겨우 우리 먹을 물밖에 되지 않으니 신도들을 받을 수가 없구나 영열사의 스님들은 아주 울상이 되었습니다 스님들이 겨우 마실 정도의 물밖에 안 나오니 신도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뉘우쳐봤자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영열사는 번창하지 못하고 낙산사에 밀리고 말았답니다 간 반기를 판 동생 옛날에 욕심 많은 형과 마음 착한 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형은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아버지가 물려준 많은 재산을 혼자서 다 차지했대요 동생은 할 수 없이 산에서 나무를 내다가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형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동생이 깊은 산 속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동생은 쩌렁쩌렁한 호랑이 소리에 놀라 도망을 쳤지요 어찌나 급했던지 지게고 도끼고 다 팽개치고 정신없이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구덩이 하나를 발견하고 그리로 훌쩍 뛰어내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곳은 달콤한 꿀구덩이였습니다 둘러보니 호랑이는 보이지 않았지요 동생은 배가 고팠던 참에 그 꿀을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구덩이에서 나와 나무하던 곳으로 걸어가는데 뽕 하고 방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귀 냄새가 무척 달고 향긋했어요 어? 방귀가 달콤한데? 사람들이 이 방귀 냄새를 맡으면 신기해 하겠는걸? 단 방귀 장사를 해봐야지 이튿날 동생은 시장에 나가 단 방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단 방귀 사려 단 방귀 사려 어서들 나와서 달고 향기로운 방귀 냄새를 맡아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모여들었습니다 세상에 단 방귀도 다 있나? 어서 방귀를 끼워보시오 정말 그 냄새가 향기로우면 돈을 내겠소 어서요 동생은 신이 나서 방귀를 끼었습니다 야 정말이네 이렇게 달고 향기로운 방귀는 처음이야 맡으면 맡을수록 자꾸 맡고 싶어지는걸 사람들은 코를 갖다 대고 그 냄새를 맡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매일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단 방귀 냄새를 맡고 돈을 주었지요 덕분에 동생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형은 동생을 찾아와 그 비결을 듣고 돌아갔어요 형은 깊은 산속에서 호랑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흥하고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욕심 많은 형은 도망치다가 드디어 큰 구덩이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우가 말하던 꿀구덩이가 바로 저것이로구나 생각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냄새가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아주 구리고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형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마구마구 퍼먹었지요 사실 그건 꿀구덩이가 아니라 똥구덩이였는데 말입니다 형은 구덩이에서 나와 단방귀 장사를 시작했어요 단방귀 사려 단방귀 사려 어서들 나와서 달고 향기로운 방귀를 맡아보세요 사람들은 전에 맡았던 그 단방귀인 줄 알고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서 단방귀를 뀌어보라고 난리들이었지요 형은 우쭐해져서 방귀를 풍풍 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형의 방귀에서는 말할 수 없이 구리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잔뜩 찡그리면서 코를 막았어요 거짓말쟁이 이 냄새가 달고 향기롭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형을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형은 엉금엉금 기어서 간신히 집에 돌아왔답니다 도깨비와 농부 옛날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마음 착한 농부와 아내가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왔나 싶어 내다봤더니 옛 일곱 명의 장정들이 마당에서 시끌시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머리에는 뿔이 달리고 손발에는 털이 부숭부숭 나 있는 게 영락없는 도깨비였지요 도깨비들은 안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마당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얼씨구절씨구 신나게 한 판 놀아보자 도깨비들은 소리를 지르고 온몸을 흔들어댔습니다 한참 춤을 추던 도깨비들은 그만 지쳤는지 마루에 걸터 앉았어요 방 안에 있는 두 사람은 도깨비들이 들어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대장 도깨비가 덜컥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방에 사람이 있었네 대장 도깨비의 말에 농부와 그의 아내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도깨비가 자기들을 해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농부는 아랫배에 힘을 단단히 주고 호통을 쳤지요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 돌더니 이제 남방까지 들어오다니 이래도 되나? 하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도깨비는 미안해하기는 거녕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원래 우리들 집이라고 허락도 없이 들어와 산 게 누군데 이렇게 농부와 도깨비는 서로 자기 집이라고 우기면서 물러날 줄을 몰랐습니다 좋아 그럼 내기를 하자 내가 낸 수수께끼를 마치면 이 집은 당신 거야 그러나 못 마치는 날에는 이 집에서 나가야 돼 도깨비의 말에 농부는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도깨비가 낸 수수께끼가 뭐였을까요? 동해 바닷물을 바가지로 버내면 몇 바가지겠어? 농부는 이 알쏭달쏭한 문제를 놓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습니다 동해 바닷물이 다 들어가는 바가지로는 한 바가지요 반만 들어가는 바가지로는 두 바가지 하고 말입니다 농부의 대답에 할 말이 없어진 도깨비는 이번에 농부에게 문제를 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농부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 문고리를 붙잡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당으로 나갈 것 같소 방으로 들어갈 것 같소 한번 맞춰보시지 도깨비가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신통한 도깨비라도 농부의 마음속까지는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농부의 지혜에 항복하고 돌아간 도깨비들은 그 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농부와 그의 아내는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도깨비 덕에 눈뜬 동생 어느 마을에 어린 형제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두 형제는 가진 고생을 하며 근근히 살았지요 아우야 이대로는 너무나 살기 힘들구나 고향이라지만 도와줄 친척들도 없고 돈을 벌 수 있는 일거리도 없지 않니? 차라리 이곳을 떠나 다른 데 가서 살자 어디를 가든 여기보다는 나을 거야 아우는 형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형제는 살던 마을을 떠나 길을 나섰어요 한참 가다 보니 두 갈래로 갈라진 길이 나왔습니다 둘은 어느 길로 갈까 고민했지요 잠시 생각에 빠져있던 형은 결심한 듯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아우야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헤어져서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거야 형의 말에 아우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왜 형? 나는 형이랑 헤어지기 싫어 아우가 눈물을 글썽거리자 형은 아우를 달랬어요 너도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형제라는 걸 절대 잊지 마 10년 뒤 바로 오늘 여기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말하는 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았어 형 꼭 10년 뒤에 여기로 와야 해 아우는 울면서 형을 껴안았습니다 아우야 몸조심하고 꿋꿋하게 살아야 한다 형제는 울면서 헤어졌어요 형은 오른쪽 길로 아우는 왼쪽 길로 떠났습니다 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약속을 잊지 않은 형제는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사이에 형제의 모습은 너무나 변했습니다 아우는 형이 말한 대로 정말 일을 악물고 열심히 일했지요 덕분에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에 비해 형은 땡전 한 푼 없이 노덕이를 걸친 거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마음씨까지 나빠졌고요 동생을 만난 형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돈만 있으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편히 살 수 있어 나쁜 마음을 먹은 형은 아우의 눈에 독약을 뿌렸습니다 동생은 눈이 멀고 말았어요 형은 아우의 돈을 모조리 빼앗아 도망쳤습니다 눈이 먼 아우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장님으로 만든 형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왜 그랬을까? 어차피 돈은 모두 형에게 주려고 했는데 어떡하면 옛날에 착한 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우는 더듬더듬 주변을 더듬어 나뭇가지를 주었습니다 지팡이 대신 나무 막대기를 짚고 정처 없이 걸어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참외밭이 나왔습니다 배가 고팠던 아우는 밭으로 들어가 참외를 정신없이 따먹었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원두막 밑에 들어가 잠시 쉬다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두막은 도깨비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밤이 되자 도깨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은 저마다 그날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에 대해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는 도깨비들의 얘기 소리에 잠이 깼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왔나? 잠이 덜게 나오는 눈을 비비며 두리번거리다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참 나는 장님이 되었지 장님이 돼 나오는 눈이 안 보이는 대신 귀는 더 잘 들리게 되었어요 도깨비들이 조그만 소리로 나누는 얘기도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도깨비가 얘기를 시작했어요 글쎄 말이지 오늘 별꼴을 다 봤다 아까 저기 갈림길에서 10년 전 헤어진 형과 아우가 만났거든 그런데 형이 아우를 장님으로 만들더니 돈을 다 빼앗아서 도망가는 거야 다른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 아우가 너무 불쌍하구나 요 앞 숲 속에 있는 샘물로 씻으면 멀었던 눈이 원래대로 돌아올 텐데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이 그런 걸 알 리 없지 또 다른 도깨비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있는 마을 알지? 오늘 거기 가서 물을 달라니 더러운 흙탕물을 주더라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뭐 이런 물을 주느냐고 한마디 했지 그랬더니 자기네 마을에는 이런 물밖에 없다는 거야 정말 바보들이야 그 마을 앞에 있는 커다란 버드나무를 베고 뿌리를 뽑으면 그 밑에서 맑은 물이 솟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더러운 흙탕물만 먹고 있다니 사람들은 참 어리석다니까 뚱뚱한 도깨비도 질세라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윗동네 최보자네 외동딸이 병들어 곧 죽게 됐지 뭐야 병을 고치겠다고 용한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렀는데 아무도 못 고쳤지 그런데 그 딸이 왜 병에 걸렸는지 알아? 다른 도깨비들은 눈만 껌벅거렸습니다 뚱뚱한 도깨비는 자기만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신났는지 더욱 크게 떠들었어요 그 집 지붕 밑에 수십 년 묵은 지네가 살고 있거든 그 지네가 딸의 전기를 바라들여서 병이 난 거야 지네만 잡아서 죽이면 되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어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다가 새벽 딸기 울자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깨비들이 떠나자 아우는 숲으로 들어가 샘을 찾아 나섰어요 더듬더듬 힘들게 샘을 찾아낸 아우는 두 손으로 샘물을 가득 떠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캄캄했던 눈앞이 환해지더니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우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도깨비들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아우는 마음속으로 도깨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들이 말한 산 너머 마을을 찾아 길을 떠났지요 마을 앞에 도착하자 과연 커다란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이 버드나무를 말하는 것이군 아우는 어느 집에 들어가 마실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 집 아주머니는 아우에게 흙탕물을 한 사발 주었지요 아주머니 물이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아우가 시치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물밖에 없다오 아우는 싱근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아주머니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드릴 테니 제 말대로 하시겠어요 아우의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가만히 생각하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글쎄 이 총각이 맑은 물을 얻을 방법을 안다지 뭐예요 대신 자기 말대로 하라는군요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맑은 물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우가 말했어요 그럼 모두 톱과 괭이를 가지고 따라오세요 마을 노인 한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여보게들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대체 뭘 알겠나 어떻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당치도 않으니 그 젊은이 말은 다를 것 없네 그래도 많은 마을 사람들이 아우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옛말에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지 않습니까 밑져봐야 본전인데요 뭐 아우는 마을 앞에 큰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버드나무를 자르세요 나무뿌리까지 완전히 뽑으셔야 합니다 맑은 물을 얻게 해준다더니 참으로 이상한 얘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일단 아우가 시키는 대로 나무를 자르고 뿌리를 캐냈어요 그러자 나무가 있던 자리 밑에서 정말 맑고 깨끗한 물이 펑펑 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지요 그리고 아우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아우도 모처럼 맛있는 음식도 실컷 먹고 푹 쉬었습니다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아우에게 금은보화를 잔뜩 챙겨주었어요 아우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최보자네 집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최보자네 집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들 전국 방방곡곡에서 내놓으라 하는 유명한 의원들이었습니다 아우가 최보자를 만나 말했어요 제가 따님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의원들이 아우를 비웃었습니다 이보게 우리같이 유명한 의원들도 못 고치는 병이네 자네 같은 애송이가 대체 몰란다고 나서는 건가 하지만 최보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좋네 그럼 어디 자네가 한번 고쳐보게 고쳐주기만 한다면 자네를 사위로 삼겠네 최보자의 말을 들은 아우가 그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따님의 병을 고치려면 제 말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물론이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 이야기하게 최보자는 사랑하는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큰 가마솥에 기름을 가득 채워 펄펄 끓여주십시오 그리고 힘센 창정 대여섯 명이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최보자는 아우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우는 사람들을 이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와장을 벗겼어요 과연 한 기와장을 들추자 그 밑에 커다란 진해 한 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우는 꿈틀거리는 진해를 잡아 기름이 끓는 가마솥에 던져넣었어요 진해가 죽자 신기하게도 최보자는 딸은 씻은 듯이 낳았습니다 최보자는 식구들 모두 너무나 기뻤습니다 최보자는 당장 아우와 딸을 혼인시키겠다며 좋아했지요 그렇게 아우는 최보자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금은보아에 최보자의 재산까지 물려받았지만 아우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곧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지요 어느 날 아우는 자기를 장님으로 만든 형이 아직도 거짓인 새로 구걸하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우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무리 몹쓸 짓을 했다지만 아우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형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여태껏 고생을 하고 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지요 아우는 수소문 끝에 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형은 자기가 저지른 것이 떠올라 부끄러워서 달아나려고 했어요 아우는 형을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제 고생하시고 저와 함께 여기서 쭉 사세요 형은 아우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 이제는 어린 시절처럼 사이좋게 지내요 그렇게 형제는 마주앉아 어릴 적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우는 자기 집 바로 옆에 형이 살집을 지어주었어요 날이 갈수록 형은 아우를 더 위하고 아우는 형을 잘 섬기며 오해 있게 잘 살았답니다 평양 남쪽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교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넉살 좋고 배짱 좋고 재치가 뛰어나기로 유명한 김서방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서방은 벼슬자리를 알아볼 생각으로 한양에 갔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양반집의 아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지요 김서방은 한양에 도착한 뒤 제일 먼저 그 양반집에 들렀습니다 마침 그 집 뒷마당에서는 꽝을 키우고 있었어요 온몸에 반질반질 윤이 나는 탐스러운 꽝을 보자 김서방의 머리에는 퍼뜩 꾀가 떠올랐습니다 여보게 친구 내 아주 중요한 일을 써야 해서 그러니 저 꽝 좀 며칠만 빌리세 김서방은 푸드덕거리는 꽝을 단단히 싸매어 들고는 김대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김대감은 욕심 많고 돈만 하는 탐관오리로 유명했어요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앉아 권력을 이용해서 재산을 불리는 썩은 벼슬에 찌었습니다 대감님 인사드리옵니다 김서방 아닌가? 자네가 우리 집엔 무슨 일인가? 사냥을 나갔다가 꽝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대감께서 심심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눈욕이나 하면서 즐기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래 거참 귀한 것을 가지고 왔군 김대감은 김서방이 가지고 온 꽝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매우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탐스러운 것을 자네는 제주도 참 용하네 요즘 사냥에 취미가 생겼나 보구만 취미라니요? 고향을 떠나온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변변한 벼슬 하나 얻지 못한 주제에 한가하게 취미나 즐길 처지가 되겠습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고 요새는 사냥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김서방은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김대감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 그랬단 말인가 자네 같은 사람이 시골에 묻혀 살기엔 아깝네 내 편지를 한 장 써줄 테니 2조 정랑에게 전하게 그리하여 김서방은 김대감의 편지를 2조 정랑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며칠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김서방은 다시 김대감의 집으로 찾아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꿩을 낚아채며 시무룩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님 이 꿩은 도로 가져가야겠습니다 편지를 전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2조 정랑이 대감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가 봅니다 김서방은 꿩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2조 정랑에게서 급히 정갈이 오는 것이었어요 김서방에게 선다리라는 벼슬을 내린다며 김대감의 화를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옳지 됐다 그러면 그렇지 김대감이 꿩을 빼앗기고서는 2조 정랑에게 자기 부탁을 소홀히 했다며 화를 냈겠지 어찌 됐든 나는 벼슬자리 하나를 잘 얻었군 김서방은 선달 임명장을 안주머니에 넣고 관하를 나오면서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꿩 한 마리를 주고 선달 벼슬을 얻었으니 그럴만도 했지요 김서방 김서방 하고 불리는 것보다 김선달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선달은 입이 귀에 걸리게 웃으며 거들먹 거들먹 고향인 평양으로 내려갔답니다 어느 날 장구경을 하러 나간 김선달이 닭을 파는 가게 옆을 지났어요 가게 주변은 수탉 암탉 병아리를 사고 팔러 온 사람들로 웅성웅성했습니다 김선달은 커다란 닭장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머리가 훌렁 벗어지고 몸집이 통통한 닭 장수가 닭을 팔려고 내놓고 있었어요 다른 고장에서 온 이 닭장수는 싼 닭을 사와서는 훨씬 더 비싼 값을 팔았습니다 옳지 저 사람이 사기꾼 닭장수렸다 너 오늘 잘 만났구나 김선달은 침을 꿀꺽 삼키더니 몸집이 크고 벼슬이 유난히 새빨간 수탉을 가리키면서 닭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저 새가 무슨 새요? 혹시 봉이라는 새 아니요? 아무리 크고 늠름하여도 누가 봐도 달긴 것을 김선달은 계속해서 봉이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닭장수는 슬그머니 못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맞소 저 새는 봉이요 이 세상 새 중에 왕이라고 할 만큼 귀한 새지 값이 얼마나 됩니까? 내 당신같이 간덩어리가 작은 사람은 놀랄 것 같아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궁금하다면 드러나 보소 저 봉은 아무리 못 받아도 다섯 양은 받아야 하오 닭장수는 김선달에게 닭 다섯 마리 값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김선달은 입을 쩍 벌리면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어요 그래 내가 뭐라고 했소 놀랄 거라고 하지 않았소 저 봉은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한테 팔 테니 그만 돌아가시오 닭장수는 냉정하게 잘라 말하면서 등을 싹 돌렸습니다 예수 다섯 양 여기 있소 김선달은 닭장수에게 다섯 양을 주고 수탁 한 마리를 샀어요 그리고 그 길로 닭을 들고 원님에게 달려갔습니다 원님 제가 장에 나갔다가 봉을 보았습니다 세중의 왕이오 최고로 귀한 봉을 원님께 바치려고 이렇게 사들고 왔습니다 부디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러자 원님은 두 손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어요 내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봉이렸다 옛 날이 세중의 왕 봉이옵니다 들림없는 봉이옵니다 김선달의 능청에 원님은 화가 나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 이놈 내 눈에는 수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 나를 놀리는 것이냐 여봐라 멋들라는 것이냐 달글 봉이라고 우기는 미친놈을 곤장으로 다스려라 원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이 몰려와 김선달을 형틀에 묻고 곤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달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아이고 원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닭장수가 봉이라고 하기에 믿고 샀을 뿐입니다 무엇이라 그 말이 사실이냐 순진한 백성을 속인 못된 닭장수 같으니라고 곤장을 맞을 놈은 닭장수니라 그 고얀 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결국 사기꾼 닭장수는 원님 앞에 끌려와서는 김선달에게 닭값은 물론 억울하게 곤장을 맞은 값까지 물어냈습니다 김선달의 이야기는 하루도 안 되어 쫙 퍼졌지요 닭장수가 봉 팔려다가 사기가 봉이 되었구먼 봉이 김선달의 재치는 알아줘야 해 그 뒤 김선달에게는 봉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어느 여름날 황해도 여행에 나선 김선달이 주막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주막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는 사람들을 보자 김선달의 입에는 군침이 절로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머니에는 돈 한 푼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던 김선달에게 번뜩이는 꾀가 떠올랐습니다 김선달은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사나이들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지요 여보시오 여기서 구월산까지 몇 리나 됩니까 구월산이면 250리 될 것입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대답을 하고 김선달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차림새를 보니 돈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얼굴에서 풍기는 인상이 보통 사람 같지 않았지요 게다가 도사들이 많기로 유명한 구월산을 묻다니요 아무리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닌 듯 했습니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선비께서는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삼각선에서 오는 길이오 사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삼각선에서 돌을 닦으신 도사님이십니까 사내는 김선달을 도사라고 믿었습니다 마을엔 순식간에 이름난 도사가 나타났다는 소문으로 들썩였지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박초시도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박초시는 예의를 갖추어 말했지요 내 죽기 전에 도사님 만나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밤은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서 무거시지요 김선달은 사실 불안했지만 시치미를 떼며 도사인 척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박초시는 진지한 목소리로 김선달에게 말을 꺼냈어요 도사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괜찮을는지요 실은 저희 집에 큰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안의 보물인 황금촛대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무려 300년이 넘게 대대로 물려내려온 귀한 물건인지라 찾지 못하면 죽어서 조상님 뵐 낯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사님께서 힘을 써서 도둑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삼각산에서 돌을 닦으셨으면 도둑 하나 잡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김선달은 앞이 캄캄했습니다 여태껏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재치있게 얼렁뚱땅 해결을 했지만 도둑을 잡는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선달은 일단 시간을 벌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박초씨의 사정이 딱하니 며칠 시간을 내보겠소 내일부터 불경을 웰테니 동네가 전부 알도록 잔치를 크게 여시오 김선달은 방문을 닫아 걸고 불경을 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는 것이 없으니 이것저것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했습니다 중얼거리다 할 말이 없으면 그동안 돌아다녔던 산 이름도 들먹거렸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도사가 마냥 믿음직스러운 눈치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김선달은 목구멍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팔자에 없는 도사노릇이란 말인가 김선달은 이틀 밤 사흘낮을 꼬박 한잠도 자지 못하고 불경을 외웠습니다 급기야 혀가 꼬여 아무 말이나 들먹이기에 이르렀지요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졸면서 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벼랑강 구경꾼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허겁지겁 달려나와 김선달을 향해 넙죽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도사님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주인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지다가 이내 웅성웅성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신통한 도사님이시군 어떻게 단말떼기 지신지 그렇게 콕 집어서 알아내셨을까 김선달은 아무 뜻 없이 단말이라고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진짜 범인인 단말떼기 도둑이 재발자려 죄를 털어놓고 만 것이지요 범인을 찾아낸 김선달은 박초시에게 큰 선물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김선달이 단골 주맛집에 들러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양에서 온 장사꾼 이야기가 나왔지요 어쩌녁에 한양에서 온 장사꾼 다섯 명이 들렀는데 저희들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이곳 평양 사람들은 순박하니 머리를 잘만 굴리면 평양 돈을 전부 쓸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주막 주인의 말을 들은 김선달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사람깔 보는 한양놈들 내가 골탕 좀 먹여볼까 어디 평양 사람이 저희들보다 못한가 한번 당해보라지 김선달은 국립 끝에 대동강으로 향했습니다 예로부터 대동강 물은 맑고 시원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대동강 근처에는 부잣집에 물을 기려다 주는 물장수들이 모여 살고 있었지요 김선달은 강가를 거닐다 물장수들을 만나 술을 대접했습니다 아이고 봉이 김선달님께서 술까지 사주시고 오늘 정말 호강했습니다 물장수들은 기분이 들뜰대로 들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이때다 싶어 얼른 말을 꺼냈지요 이까지 술이 뭐 대수라고 그러나 원래 평양하면 기생이 으뜸이 아닌가 자네들이 평양에서 낳고 자란 자네라면 적어도 기생이 따라주는 술은 마셔봐야 할 텐데 저희들이 감히 기생 놀음이라니요 내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자네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네 이번 일만 잘 되면 평양에서 제일 가는 기생집에서 한 잔 크게 내겠네 어떤가 물장수들은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얼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김선달이 시키는 대로 대동강에서 물을 기러 갈 때 강가에 앉아있는 김선달에게 돈을 한 양씩 내고 갔습니다 물론 돈은 김선달이 물장수들에게 미리 준 것이었지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모습을 본 낙은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주막집 주인이 말한 한양의 장사꾼들이었어요 김선달은 그 낙은 애들이 지나가자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물값이 열흘치 밀렸네 알고 있는가 알고 말고요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다른 것도 아니고 대동강 물값인데 돈만 생기면 제일 먼저 갚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양의 장사꾼들은 김선달에게 슬금슬금 다가와 자초재종을 물었습니다 방금 저들이 주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네 물장수가 주고 갔으니 물값이지 무엇이겠는가 아니 그럼 이 강이 영감님 강이란 말입니까 그럼 내 강이니 나한테 돈을 내지 저들이 할 일 없어 돈을 주고 가겠소 김선달에게 깜빡 속아 넘어간 장사꾼들은 엉터리 계약서를 쓰고 사천량의 대동강을 넘겨받았어요 이튿날 한양의 장사꾼들은 김선달이 앉았던 자리에서 물장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물장수들은 그들을 흘끼거리며 지나갈 뿐 아무도 돈을 내지 않았지요 대동강 임자가 바뀐 줄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장사꾼들은 물장수 하나를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강 임자가 바뀌었으니 우리에게 물값을 내시오 물장수는 어이없다는 듯 장사꾼들을 바라보며 대꾸했어요 이런 얼간이들을 보았나 이 대동강이 물이 누구 것인데 너희에게 물값을 낸단 말이냐 보아하니 평양 사람들도 아닌 듯한데 어디 와서 주인 행세야 한양에서 지던 사기를 여기서도 지려들어 한양의 장사꾼들은 김선달에게 속아 넘어간 것을 알고는 분에서 펄펄 뛰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더 있다가는 물장수들의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 가슴을 치며 한양으로 돌아갔지요 한편 사천냥을 챙긴 김선달은 물장수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 공짜로 얻어먹은 술값도 모두 갚았답니다 한양 한복판에 이만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만서의 집안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이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이만서는 집안의 배경을 이용해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부자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한중서가 이만서의 올가미에 걸려들었어요 나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겠구나 한중서는 한양으로 떠나기 전 시름시름 아르며 골똘히 생각해봤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재치가 뛰어나고 배짱이 도둑하기로 유명한 봉이 김선달이 떠올랐지요 김선달이라면 이 위기를 보기 좋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중서는 김선달을 찾아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자초지중을 듣게 된 김선달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모든 것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선 1만 양을 마련해 주십시오 김선달은 평양갑부 한중서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마리의 말에 5천 양씩 나누어 싣고는 당당하게 이만서의 집으로 갔어요 김선달은 목에 잔뜩 힘을 주고 말했습니다 이만서라는 영감이 나를 찾는다고 해서 왔소 이만서는 당당한 김선달의 모습에 도리어 주눅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만서요 김선달은 이만서를 향해 위험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감이 날 부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 알고 있소 난 갈 길이 바쁜 사람이오 용건만 말합시다 얼마가 필요하오 이만서는 속으로 뜨끔하였으나 돈이나 왕창 뜯어내고자 하는 마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큰 액수를 불렀습니다 실은 내가 급하게 일만 양이 필요하오만 겨우 일만 양이오 그 정도라면 평양에 사람을 보낼 때 미리 말씀을 하시지 여봐라 말에 싣고 온 돈을 좀 가져오너라 하인들은 김선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돈보따리를 낑낑대며 메고 왔습니다 이건 내가 한양 온 김에 기생집이나 갈까 하여 챙겨온 돈인데 마침 꼭 일만 양이오 그럼 내 볼일은 끝난 것 같으니 이만 가겠소 해지기 전에 영이정 대감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하오 그때까지 오로지 돈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이만서는 김선달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영이정 대감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갈 만한 사람이면 영이정과 보통 사이가 아닐 텐데 그럼 내 얘기도 할 것이 아닌가 이만서는 김선달의 옷자락을 붙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소 내 집에 온 손님을 이렇게 보낼 순 없소 잠깐만 계시오 이만서는 김선달에게 푸짐한 음식과 맛있는 술을 대접했습니다 내 이제까지 부자놈들을 닭달에 돈을 빼앗은 것은 돈 욕심도 있었지만 그놈들이 벌벌 떨며 아부하는 꼴이 우스워서였소 그런데 영감을 처음 만나는 순간 보통 부자와는 다른 데가 있다고 생각했소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이 참 보기 좋소이다 그대와 같은 부자를 진작 만났더라면 그런 짓은 그만두었을 텐데 그대 덕분에 큰 깨우침을 얻었소 이만서는 김선달에게 받은 1만 양을 도로 돌려주며 진심으로 뉘우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일로 김선달은 한중서에게 도둑한 사례금을 받았고 이만서는 마음을 고쳐먹고 바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두새 영감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고두새 영감이 한 명 살았습니다 얼마나 고두새였는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라고 불렀지요 영감님 내 밥상엔 언제나 반찬이라고는 간장 한 종지 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아끼고 아껴 먹느라 젓가락으로 콕 찍은 간장에 밥 한 숟갈 그렇게 먹었지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감님이 물을 얼마나 아껴 썼냐면 쌀 씻은 물에 세수하고 세수한 물에 걸레 빨고 걸레 빨 물은 나무에 주고 그라고도 그 물이 아까워서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고두새 영감이 한 분 더 살았어요 이 영감님은 또 얼마나 고두새인지 사람들이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밭풀 하나, 물 한 방울, 깨감 한 조각도 그냥 버리는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개똥까지 아끼고 아껴 모아두었다가 밭에 뿌리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초 닳는 게 아깝다고 잠도 일찍 일찍 잤고 발 씻을 물도 아깝다고 병아리 눈물만큼 조금조금 썩고 신발 닳는 게 아깝다고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맨발로 성큼성큼 걸었답니다 어느 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뭐든지 아껴 영감님 집에 갔을 때였어요 마침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마루에 혼자 앉아 엿을 먹고 있었지요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집으로 들어서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는 엿을 나눠 먹자니 아깝고 안 주자니 체면이 안 서고 어쩌겠어요 못 보고 못 들은 채 엿을 날름 한 입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요 아니 그 큰 엿을 한 입에 다 넣다니 자네 입은 크기도 하네 그래도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못 보고 못 들은 채 우물우물 엿을 먹었어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그 곁에서 침만 꿀꺽꿀꺽 삼켰지요 남의 입에 든 엿을 나눠 먹자고 하자니 더럽고 입도 다 못 다문 채 양보를 실루기며 엿을 먹고 있는 뭐든지 아껴 영감을 보고 있자니 자꾸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뺨을 꼬집으며 소리쳤지요 이래도 모르는 채 할 텐가 다음날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아껴라 아껴 영감님 내로 놀러 갔습니다 여보게 장기나 한판 두세 그랬더니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물었어요 좋지 그런데 장기판은 가져왔나 아 장기판은 자네 집에도 있지 않나 그 소리에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린가 그럼 우리 집 장기판만 다를 게 아닌가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기가 막혔지요 좋네 그럼 자네 장기판 반쪽 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세 아니 그건 왜 왜는 왜 집에 갔다 오려면 내 신발만 다를 게 아닌가 그러니 우리 집으로 가세 아껴라 아껴 영감님도 질세라 소리쳤지요 좋아 자네 집까지 가려면 내 신발도 다를 테니 중간에서 만나세 그래서 그날 두 구두새 영감님은 결국 길거리에 앉아 장기를 두었답니다 다음날 개구리가 개골개골 울어대는 논뚝길에서 아껴라 아껴 영감님 내 아들하고 뭐든지 아껴 영감님 내 아들이 마주쳤어요 여보게 잘 만났네 그렇지 않아도 자네 집으로 망치를 빌리러 가던 참인데 이런 나도 자네 집으로 망치를 빌리러 가던 참이네 그래서 두 아들들은 망치를 빌리러 가다가 털레털레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까닭을 말하자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말했어요 내 그런 구두새는 처음 봤네 세상에 망치 없는 집이 어디 있다고 할 수 없군 얘야 우리 집 망치를 꺼내 오너라 뭐든지 아껴 영감님도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나보다 더한 구두새 같으니라고 할 수 없지 얘야 우리 집 망치 가지고 오너라 했답니다 매미가 맴맴 쉴 새 없이 울어대는 더운 여름날 마을 정자에서 아껴라 아껴 영감님과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만났어요 아 덥다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부채를 반만 펴고 부채질을 했습니다 거 부채질을 하려면 쫙 펴고 시원하게 하게 나도 남는 바람 좀 얻어세게 그랬더니 아껴라 아껴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 이렇게 아껴 써야 오래 쓰지 그러자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부채를 쫙 펴더니 고개를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아껴라 영감님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고개 아프게 그랬더니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 이 부채를 아들 손자까지 쓸 수 있다네 고개 아픈 것쯤 참으면 되지만 부채를 또 사려면 얼마나 아깝나 세월이 흘러 아껴라 아껴 영감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 달걀이니 보릿살이니 선물을 들고 왔지요 그런데 뭐든지 아껴 영감님은 달랑 빈손으로 오더니 남보다 더 많이 먹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것도 열두 명이나 되는 식구들을 데려와서 말이에요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무척 화가 났지만 딸이 시집 가는 날이라 꾹 눌러 참았지요 다음날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뭐든지 아껴 영감님 내로 뛰어갔습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나 남의 잔치에 달랑 빈손으로 와서 먹고만 가다니 그랬더니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자네 딸 잘 살라고 수도 없이 빌었네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나 아껴라 아껴 영감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껴라 아껴 영감님 눈에 구멍 뚫린 문을 막아놓은 청첩장이 보였어요 그럼 나도 청첩장을 마음으로만 보낸 것으로 하고 이것은 다시 떼어가겠네 그러고는 청첩장을 떼어 집으로 오려는데 뭐든지 아껴 영감님이 뒤따라 오며 소리쳤습니다 여보게 가져가려거든 청첩장이나 가져가지 그 뒤에 붙은 데 밥풀은 왜 가져가나 그 뒤로도 두 영감님은 아웅다웅 다투며 변함없는 고도새로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칠복이와 메세 도매산골 마을에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칠복이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산 너머에 있는 절에 다니며 스님에게 글공부를 배웠습니다 워낙 깊은 산골이라 서당도 없었고 달리 글을 가르쳐줄 만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한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칠복이도 총각이 되었어요 그날도 공부를 하기 위해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작은 메세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렁이 머리 위에서는 이미 어미 메세가 울며 어지럽게 날고 있었습니다 메세 모자를 불쌍하게 여긴 칠복이는 돌을 던져 구렁이를 죽였어요 칠복이는 스님에게 가서 오는 길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거든 내게 먼저 물어보거라 스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짐승이라도 오래 살면 둔갑을 하게 되는 법이다 혹여 오가다 예쁜 여자와 마주치면 절대 말을 걸지 말고 비하거라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칠복이는 스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공손히 대답했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스님 말씀대로 냇가에서 예쁜 여자가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복이는 여자를 못 본 척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자꾸만 여자의 모습이 아른거려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부터 매일 냇가에 여자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칠복이는 점점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 어느새 하루라도 못 보면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 이 빨래 좀 들어주시겠어요? 여자가 무거운 빨래함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칠복이는 얼른 빨래함지를 들어 여자네 집까지 날라주었어요 여자의 집은 외딴 산속에 있는데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주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와주신 보답으로 변변치 않지만 저녁을 대접해드리려는데 아내로 드시지요? 그렇게 말하고 여자는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상을 들고 나타났어요 상에는 칠복이가 여태껏 구경도 하지 못한 갖가지 음식이 그득했습니다 여자는 칠복이 옆에 앉아 이것저것 맛있는 반찬을 권하며 술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난생처음 술을 마신 칠복이는 금세 취하고 말았지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섰지만 다리가 휘청거려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자의 말에 칠복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깜빡 잠이 든 칠복이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진 것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칠복이는 깜짝 놀라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커다란 구렁이가 온몸을 칭칭 감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얼마 전 내가 죽인 구렁이의 아내다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고 너를 데려온 것이다 우리 부부는 본래 저 뒤에 있는 종이 세 번 울리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다 종소리가 들리지 않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내가 내 남편을 죽인 것이다 지금이라도 종이 울리면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종소리가 울렸어요 종소리를 들은 구렁이는 칠복이를 칭칭 감고 있던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스르르 밖으로 기어나가더니 용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지요 겨우 살아난 칠복이는 대체 누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종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메세 한 마리가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깜짝 놀란 칠복이가 메세를 들어 올렸지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가만 살펴보니 얼마 전 칠복이가 구해준 새끼 메세의 어머니였어요 머리로 종을 들이받아 종을 울린 것이었지요 네가 은혜를 갚았구나 정말 고맙다 칠복이는 눈물을 흘리며 죽은 메세를 잘 묻어주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강물을 판다는 김선달 이야기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시절에는 물을 판다는 것이 아주 황당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실제로 우리가 물을 사먹는 일이 흔합니다 생수를 사마시기도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정수기를 사서 물을 마시거나 수도세를 내고 설거지를 하지요 한 번은 약이 되는 물이라고 해서 암환자에게 물을 팔다가 처벌받은 현대판 김선달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들과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쓰다